자 이번에 할 게임은 아웃워드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발매된 직후에 플레이를 했었죠 그때 당시엔 이제 공식 한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고 하죠 좀 미리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의 게임이었고 먼저 되는 버전을 플레이 했었는데 그래픽도 불안정 했었는데 이번에 공식 한글화도 됐고 제가 저번에 마법사로 안 했었기 때문에 마법사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울트라로 하겠습니다 새 게임 플레이어 1 멀티가 되는 게임이고 하드코어도 있네 하드코어 한번 해볼까 하드코어 모드는 패배할 때 힐터가 영구적으로 사망하며 저장 파일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해보죠 예전에 했던 영상은 제가 모든 영상을 전부 편집을 했습니다 풀버전이 없고 오로지 편집만 된 버전 이 게임이 이제 빠른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이동하거나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서 당시 이제 모든 부분을 편집을 해서 얼굴이 왜 더 커지죠 아우라이언 하면은 인종차별인가요?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애 사람답게 좀 합시 젊고 좀 생기 넘치게 오 레게 머리다 레게를 아 저번에 흑인으로 했었구나 그럼 이번에 백인이죠? 백인으로 해야겠네요 흉노 머리 없나? 아 흉노는 없네 나 대머리 할래 그럼 아 대머린 좀 싫은데 할머린 머리가 있네 이 머리로 해야겠다 머리 예쁘네 기괴하지? 나 그냥 보통 머리로 할래 너무 눈에 띄니까 거슬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승도 있어 잠깐만 캐릭터가 없네 제전에 했던 게 그 그 버전이었구나 테스트 버전? 그거였기 때문에 없나 봅니다 생성하도록 하죠 되게 재밌게 즐겼었습니다 예전에 되게 명작 게임인데 컨텐츠가 별로 없었죠 공식 버전이기도 하고 발매되고 꽤 지났기 때문에 난 바깥에서 세상의 잔혹함은 모른 채 시에르조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레이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부족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는 있었지만 부족의 법은 그만큼 엄격하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혈족이 일어났어 평가받는다 맞아 이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었지 우리 혈족의 실패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나의 할머니는 우리 부족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왔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무거운 혈족의 빚이 지워졌다 우리는 평생 할머니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오랜 친구 이잔을 따라 바다를 건너 탐험을 했다 많은 돈을 벌어 혈족의 빚을 전부 갚아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건 나의 실수였다 우리가 탐펜 침몰했고 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지경이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상처를 입은 몸을 추스리고 이 야생에서 살아 돌아가야 된다 내 운명은 내가 객척할 것이다 그 운명이 나를 죽일지라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빚을 갚으러 왔고 배 사고가 났다 이런 내용이네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울트라 그래픽인데 소리가 너무 안 들리죠 지금? 음악을 좀 키워야겠네요? 음악이 원래 없네 전투할 때 나왔던가? 적용하고 공직 한 거라도 되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다 주운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예 음식도 만들어 먹고 대개 이제 손이 많이 가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스카이림에서 손 더 많이 가면서 빠른 이동 없고 네 다크 소울처럼 굴러서 피하고 마법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번엔 전사로 키우는 바람에 마법사를 못했었죠? 히든 보스로 에보니 워리어 같은 자석도 나와요 이게 제가 한 번만 플레이 했었지만 그때 당시 모든 영상 하나하나를 전부 편집했기 때문에 기억에 다 남거든요 옷을 바로 입네? 내용 자체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당시에 버그가 있어서 이게 추우면 죽고 막 더우면 죽고 이런데 춥고 더워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날씨는 페널티만 받는 건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는 거였지? 아이템이 이거고 능력치 같은 거 어떻게 보더라? 어? 씨? 씨가 앉는 거네? 알 이런 이제 세세한 부분 전 영상엔 없었을 겁니다 풀 편집을 했게 깨끗한 물이다 이거 물 마시려면은 막 물을 끓여 마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니깐 있네요 깨끗한 거를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었더라? 휴대 방어구 재료 어 이렇게 나오네 야 이거 배고픔 게이지 어딨어 아 여깄네 여기 다 나오네 허기도 있고 갈증 수면 야 옛날 생각난다 가니 침낭 횃불 널빤지 방패 못나무 붕대 여행식량 육척봉 화살 마법사를 하고 싶은데 마법사가 내가 알기로 스토리를 좀 진행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꽤 진행해야지 하지만 전직을 하면은 스토리 진행 안하고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벌레 같은 걸로 감기약 같은 거 만들었었나? 붕대 그리고 이런 거 다 먹어줘야 됩니다 보통 게임이라면은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겠지만 이 게임은 먹어줘야 돼요 끔찍하죠? 이 잔 아까 얘기했던 친구죠 장비 보면 되게 세 보여 아 추울 텐데 이리 와서 몸 좀 녹이라고 여기가 어디야 기억이 안 나 에토도 살아있어 시에르르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먼저 갔어 저 침낭에서 좀 자둬 나 어떻게 싸워? 무기 있어야 되지 않나? 무기가 막 어디 꽂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여기가 그 원래 에보니 워리어 나오는 데인데 마지막에 히든 보스로 거기구나 어 야 아 그 이 아웃워드가 나온 직후였고 약간 이제 유명하지도 않은 게임이었는데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제가 그때 편집에 힘을 느꼈거든요 나중에 다른 사람 영상 참고해서 편집을 더 잘해보겠다고 참고를 했다가 전의를 상실했죠 내가 편집을 너무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걸 보고 내 걸 보니까 너무 편집을 너무 못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아 편집은 내가 재능의 영역이다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고 편집을 접었었는데 당시 이제 아웃워드랑 그 뭐였지 언데드 호드? 게임성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는데 편집도 다 돼서 조회수가 굉장히 길었던 거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도 편집을 꾸준히 할까 합니다 편집 영상을 다 해도 화수로 나눠놓으면은 보기 좀 힘들테니까 좀 게임을 소개하는 식의 영상을 올리고 풀 버전을 따로 올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포더킹을 편집하려고 다 내버려 놨는데 언제쯤 편집을 할 수 있을런지 이건 2회차기도 하고 게임의 이제 대략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약간 게임 소개하듯이 해도 괜찮을 거 같네 사실 별 생각 없이 킨 거거든요 다른 게임 하려다가 다른 게임들 베데스타 게임은 이제 한글 배치를 따로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글 배치하기 싫어가지고 이거를 급팔 켰기 때문에 너가 무기 갖고 있냐? 마차트 여깄네 바로 낀다 방어키가 이거였나? 그리고 구르는 거 스페이스 봐 이게 스테미너가 다크 소울보다 훨씬 이제 오래 가는데 회복이 느리는 그래서 스테미너 끝나기 전에 적을 죽여야 됐던 게임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걔가 둘이나 있는데 이게 왜 둘이죠? 원래 둘이었나? 예전에 걔가 있었던 거 오 야야야야야 에이 노래 노래 왜 이렇게 커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거기 서있어 음악을 좀 줄이자 얘네 메뉴 켜도 그냥 오는 것 봐 어 둘은 안 돼 야 둘은 안 돼 너 뒤에 한 놈 더 오냐? 오는 거야 뭐야? 아 아 맞아 스태미너가 절반 이하면 이렇게 경직이 들어가면서 뒤로 밀립니다 내놔 내놔 다 내놔 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같다 아 오랜만에 하는 게 맞구나 이게 멀티가 되는 게임인데 친구 없어서 혼자 했거든요 내가 알기로 멀티가 되면은 또 그 할 수 있는 멀티용 보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못했었죠? 혼찐이라서 이거 뭐 특수 공격 있지 않았나? 아 이거구나 잠깐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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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기 붕대 모양 떴잖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마우스 어떻게 출연시키죠? 이거 어떻게 마우스 어떻게 출연시키죠? 아이템으로 해서 먹는 건가? 아아 아 맞아 여기다 넣고 쓰는 거였지 이게 1번이구나 Q2고 쓸 게 없네 어떻게 어떻게 등록하지? 다 까먹었어 이게 아 여기 있구나 Q2R R에다 등록해 흠 흠 콕 콕 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나 보네 조금씩 왜 이 시체가 있냐? 쟤네가 먹었나 보네 원래 시체가 저렇게 적나라하게 있었나요? 오오 너무 좋고 주머니 무게 초과 이거 가방이 그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방이 이제 좋은 게 있고 가방에다가 이제 이거를 달고 다니면서 이제 불빛을 하면서 하는 것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방이 되게 중요했던 걸로 알거든요 뭐 이번에는 마법사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도적으로 하면은 가방을 맨 상태로 뭐 빠르게 움직였었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법사로 할 거니까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게임인데 모자가 이래? 일본 게임인가? 아 배고프대 잠시만요 우리 R키로 먹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먹습니다 아 먹어도 무겁냐? 그냥 먹으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별 확인 먹으면 얼마 남았어 지금 가방이 필요해 가방이 가방 주세요 가방 조잡한 가방 여깄다 여깄다 이거 만들어서 메고 있는 거야? 현재 장비 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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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조잡한 가방에 25가 들어가죠 명작 게임이야 가자 가자 저 횃불은 그냥 들고 다녀야지 두 개나 있으니까 아 맞아 가방이 있으면은 못 고르니까 B키를 눌러서 버리는 거였구나 이 게임은 지금도 인기 없지 않나요? 되게 잘 만든 게임인데 어떻게 좀 뭐랄까 스토리나 그런 거라도 좀 넣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픽도 되게 좋죠 울트라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걷다가 튕기고 그랬거든요 테스트 버전 할 때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제가 땜빵용으로 켜긴 했는데 재밌게 즐길 예정이에요 잘까? 아 맞아 자는 시간에 수리도 하고 이게 오래 하면은 막 적들 습격하고 이렇게 명작인데 게임성 이렇게 좋은 게임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픈월드 게임에다가 또 몰라 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질지도 모르고 아니 아닙니다 재밌게 잘할 겁니다 무의식이 빨리 오고 당신은 무언가에 빠지는 꿈을 꿉니다 비명과 함께 당신은 당신의 침대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을 알아채면서 안심합니다 집에 있는 옛날 침대 시에르 저 등대에 들어왔습니다 자는 사이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생방송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녹화로만 찍어서 편집해서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잔이 가족의 등대에 데려와줬음이 틀림없어 아픈 몸만이 당신이 겪은 난파손의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침대가 있는데 바닥을 자는 거지? 내 집이죠? 어느 게 나을라나? 이게 이게 나을라나? 이거는 그래도 이제 문명의 냄새가 나는 곳이니까 성능 차이가 비교가 되던가? 이게 이제 3, 2, 6이고 아 더위 방어가 없네 내려놔 아 노래 되게 거룩하지 않나요 뭔가? 부츠도 자동으로 끼고 있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장비가 그게 크게 의미 없지 않았나? 여기다가 아이템 잔뜩 넣어놓고 까먹고 계속 안가져 다 생각나 내가 낀 거미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 마채태가 아 맞아 굉장히 안 좋은 무기였어요 엄청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채태 하니까 인극 속도는 조금 더 빠르네 그래도 가져갑시다 마채태 좀 기니까 가베리 가져가고요 지하에서 밥 요리도 했던 너무 시끄러 왜 그래? 소리 없을 때는 조용하더니 진짜 고민하게 할 거야? 울트라옵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게 많아요 세비체 가니 침낭 내꺼야 원래 다 내꺼지 내 집이지? 나 이거 랜턴도 가져가야지 랜턴이 내구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이거 횃불 꺼졌다 횃불 버리자 무기 들어 너 무기 어디 갔어 어 들고 있구나 너무 허접해서 못 알아봤구만 시에르 조의 거리로 나가줍니다 경비병과 대화를 하죠 아주 천하태 평하시군 내 달이나 부족의 돈을 떼어먹고 무사할 줄 알았어 혈적이 없으신 신상한 거야 도바퀸 그렇게 평생 지식 끈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여기 셀 때까지 돈 내놓지 않으면 집에 돌아온 걸 후회하게 해주마 어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내가 본 번은 전부 다 수장됐다고요 이게 너무 급진행이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게임 시작과 동시에 설명이 나왔죠 할머니의 빚을 혈족이 갚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배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배가 지금 난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귀환을 한 거죠 너도 그 배에 있었지 니가 침벌시킨 범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지 난 내 딸을 잃었어 넌 내 부족에 재앙을 불러온 녀석이야 너희 할머니처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돈을 내지 못하면 니 집을 몰수할 거야 4개월이나 무시한 대가로 4개월이나 무시한 대가로 그 정도는 받아야겠어 돈을 내게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나가 리사 에버딘 이 마을의 수장입니다 그만더를 하게 12명이 죽었어 지금은 우리 부족이 함께 사랑한 사람들을 추모할 때야 생존색이 돈을 요구할 때가 아니네 부끄러운 집 좀 적당히 하게 도박힘도 난파사고에 피해자네 난 블루챔버 콜렉티브의 법에 따라 애도 기간을 선언했네 그게 무슨 뜻인지 자네들도 알겠지 하지만 챔버레이디 하지만 챔버레이디 도박힘 도박힘 도 분명 그대 그대 그만해 애도 기간이 끝나면 이 일을 마음대로 추궁해 너무 이상하게 읽었어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 일 마저 추궁하겠다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만 그때까지 목숨을 잃은 자를 추모하는 게 우선이네 이 사람들을 보내주겠나 음 더 이상 접근하면 혼내줄 겁니다 라고 합니다 되게 착한 군주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웠겠지만 4개월이나 밀린 걸 지불하지 않았어 부족이 날 죽이려 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애도 기간 선 동안 내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5일간 누구도 너에게 빚을 갚으라고 도착할 수 없을 거야 5일 동안 150 실버를 갚거나 부족의 호의를 얻어도 좋아 라고 하죠 이거는 그럼 병 바깥으로 나가야겠네 빨리 나가서 돈을 벌겠다 이 말이죠 시에루저의 고안은 없어 혈족이 빚을 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너를 도와줄 거란다 부족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거나 이 커다란 선행을 하면은 시에루저의 고안은 시에루저의 고안은 시에루저의 고안은 시에루저의 고안은 시에루저의 고안은 시에루저의 고안은 음 이렇게 하죠 돈을 벌어오거나 이제 부족인들을 도와주라는 건데 부족인들을 도와준다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했던 테스트 버전 당시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한 가지밖에 지금 가진 아이템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그걸 하러 가겠습니다 헝겊조각이 필요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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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겊조각을 옷을 갈아서 만들 수 있었던가 가서 구해 와야겠다 또 뭔데 여기 있냐 올리에 이 빛나는 건 뭐야 어디서 얻었어 어 얘 원래 테스트 버전에서 없지 않았나 얘 원래 나오는 앤데 루퍼스가 작별선물로 줬어 오늘 아침 이것을 떠나기 떠나서 홀리미션에 이론이 되려고 엄마가 말리기 전에 몰래 엄마가 말리기 전에 몰래 하지만 앤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겠어 아 아 일이 끝나고 나면은 앤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자고 했네요 난 네가 많이 그리울 거야 나도 네가 그리울 거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우리 둘 다 가봐 시혜를 조를 위해 할 일이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 스토리를 전부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 영상을 통해 보셨던 아 여기 있네 가방이 또 따로 아 잠깐만 이름 어디 내가 어떻게 봤지 열기 아 안돼 안돼 빼 스토리를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어 이번 하루 동해 보시는 분들 아마 이번 화만 보고 안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쪼금 뒤에 스토리는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로 어떻게 갈았더라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나? 어 여깄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붕대였을 겁니다 붕대를 만들면은 호의를 어떤 걸로 아는데 전에는 몰라가지고 돈을 모았거든요 돈을 모으고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호의 얻는 법을 하지만 저는 이제 경험자니까 호의는 나중에 얻게 되면은 이제 문서로 받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돈 받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호의를 바로 받으러 가죠 마법을 빨리 써보고 싶은데 게임 후반까지도 이 마을에 올 일이 좀 있더라구요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볼까요? 이게 이제 상점이죠 아 이 가방만큼은 가져가고 싶어 근데 나 32원이나 있어? 좋은 가방 없니? 아 이거 자는데 도움 되는 거였지? 맞다 조잡한 거 뭐 아이템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이 물약 만들기를 해서 뭐였지? 기름이 들어가는 무슨 물약을 만들어서 상점에 팔면은 돈이 남았거든요 기억은 안 나고 가방이나 주세요 아 지금 물약을 만들면 이득이 될 것 같긴 한데 당장은 물량 만드는 게 6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물량 이게 아닐 거예요 물량을 만드는 그 기구가 있는데 일단 이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거래를 확인을 하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와 진짜 솔직히 이런 오픈월드 게임은 제가 게임을 엔딩을 본 다음에도 다 까먹거든요 다음에 키면은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나가는 건데 내가 들고 있는 무게에 따라 스킬을 줄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아 원래 그러는데 어 여기 2잔 있다 마체트가 또 있네 근데 제가 편집하면서 계속 읽었더니 내용이 다 머리에 남는다 한 번 깼는데 열 번 깬 거 같애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떻게 왜 난파 된 거야 암초에 부딪혔어 어 다른 사람 전부 죽었어 돈도 전부 잃었고 난 모든 걸 다 잃었어 난 5일 안에 150 실버가 필요해 난 도전을 즐기는 편이야 나가서 모험 좀 해야겠어 난 마홉사가 될 거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돈은 그냥 주겠습니다 나는 잘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숨겨둔 물건이 좀 있어 오래된 난파선 부근에 있어 그걸 찾으면은 이런 기능이 있었어? 아 전에 그 난파선 쪽에 제가 가서 상자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아 네가 알려주는 거구나 내가 왜 전에 몰랐지 나 전에는 얘랑 안 좋게 헤어졌나 달이 뭐라고? 달이 별을 이끈다 채팅창에 적어놓겠습니다 어 고맙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되지 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물고기다 소금물도 있죠 전 그러면은 빠르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거 밖으로 나가도 되지만 나가기 전에 호일을 받아갈 거기 때문에 호일을 받으러 가기 전에 가방을 입어야겠죠 가방 괜히 만듬 나 이길 수 있을까? 적들이랑 싸워서 자신이 없는데 무기라도 하나 만들어 가야 되나? 막 사서 가져가야 되나? 여기 잠깐만요 너무 불안해 이거 몇이야? 어 야 만들면 안 되는데 왜 만들었어? 아이 뭐한 거야 정신 안 차려? 이게 더 좋다 아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 가야지 함부로 뛰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서 이동해야 돼요 그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히든 앤.. 히든 보스가 지금 못 가나? 여기는 배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메인캐스트 깨면 가는건가? 저기 보이죠 이 녀석이 이제 입안에 동생으로 이제는 살아있어 남판이 정말 안 됐어 얘가 등대 담당입니다 나중에 뭐 아무런 이벤트도 없이 밝혀지거든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런 이벤트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얘가 범인이었어 이러면서 얘도 이제 빚을 지고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좀 게임 엔딩이 이상하게 끝나서 모르겠어요 근데 엔딩 저번에 봤을 당시에는 뭔가 스토리가 더 있을 것처럼 하고 끝났거든요 웅장하게 근데 없더라고요 혹시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겼는지까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게임 또 있으면 좋을텐데 전 이런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저번에는 이동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편집하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때는 좀 너무 싫었는데 편집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두워서 갈 수 있냐? 껴봐 이거 들면은 한 손목이라 못 끼네? 이걸로 끼고 이러면 어쩔 수 없지 너무 어둡다 근데야 간이 침낭 있고 빵 있고 물은 제가 샀죠 6원 주고 그냥 가면 되는 건가? 굉장히 이제 방신 못할 게임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드코어로 제가 켰죠 저항 5 이거 이거 끼자 조심해야 됩니다 콧갱이가 있네 콧갱이가 자원 캐는 거였나 저건 가져가지 말죠 묵을 거 같으니까 내 기억이 맞다면은 민족이 뭐 있죠? 너 혼자 있었냐? 두 명 있었냐? 개쎄 보여 하지만 음 해본 놈은 다르다 아싸 기름 얘 무기도 있다 어떤 건지 보고 싶은데 내가 낀 거랑 비슷하네 일단 가져갈까 무게 좀 남으니까 오 야 왜 두 명이나 있냐 초반부터 둘이 나와 응 죽어 세 명은 없겠지? 큰일날뻔 했네 두 명 덤볐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 철강맥 있다 저것도 캐야 되는데 뭐 어차피 여긴 마을 앞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캘 수 있죠 경험치 개념이 없는 게임이었구나 아 캐스트 깨면은 특성이 해방되고 그런 형식이었나? 여기 어디야 저거 없지? 좋은 곳 좀 없니? 버섯 내놔 저 향토색 벌레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되게 빨리 꺼내서 너무 좋아 요즘 제가 한 어제인가 방송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안 한 줄 알겠지만 저는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영상감이 안 나와서 영상을 못 올렸을 뿐 모바일 게임 너무 함정 카드가 많아 스팀처럼 돈 주고 사는 게 좋아 그냥 차라리 돈 주고 사는 게임이면은 유튜브 각은 나오니까 와 이거 뭐냐 원래 이런 거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큰 몬스터 없거든요? 여기서 절로 가시면은 여기 이 바닷가에 나오는 바닷가재가 아이템을 잘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투력도 나름 세고 가방에 후라이팬 있네 그래픽 좋은 건가요? 울트라긴 한데 봐도 모르겠네요 아 맞아 너였어 너 얘가 부족의 호의입니다 미셸 에버딘 움직일 수가 권총새우에게 내 배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붕대를 감아 붕대가 많네 여기서 죽지 않아도 돼 감으시고요 부족의 호의 증서 나왔죠 나 이제 집에 가야겠어 저 죽으면은 끝나는 거죠 사실 저 이거 원할 때 아유 깜짝이야 버그로 죽었던 거랑 막 좀 뛰어내려서 뭐 이상한 데 갈라다가 죽었던 거 빼고 아 사슴한테 한 번 죽었다 전투에서는 사슴한테 한 번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죽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의외로 의외로 게임이 쉽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게 많을 뿐 귀찮아서 문제지 계속 밥 먹이고 해야 되니까 스테미너 관리하고 게임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하드코어 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싶네요 초회차 때 그 정도였는데 설마 죽겠어 설마 하드코어로 괜히 했나 보통으로 할 거 같나 마법사 못 보는 거 아니야 내가 기억하기로 마법사가 되면은 그만큼 전투력이 떨어지는 걸로 알거든요 만화가 생기는 대신 상관없겠죠 너 근데 이거 왜 달고 있어 바꿔 아유 가방에 매지마 이거 불 꺼진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빼지 이거 어떻게 끄지 랜턴 달려 있잖아 왜 달려 있냐고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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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꺼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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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거 어떻게 때리는 거야 아 이렇게야 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안 좋아 보이는데 미개한 미개한 혈거인들 아까 그 벌레 같은 게 이름이 혈거인이거든요 예전에 저 혈거인이라고 떠서 혈거인이 뭐지 이제 약간 블러드 골렘 같은 거 생각했는데 쟤네더라고요 오 씨바 뭐야 여기 어디야 일로 가는 거 아니었어 원래 이 길 아니었나 간다 오지마 갈 수 있냐 내려 떨어지지 않네 일로 가면은 그치 저는 빠르게 이제 돌아가서 빚을 해결하겠습니다 저기 집을 제가 뭐 빚을 해결 안 하면 뺏기기 때문에 네 뺏겨도 돈을 더 내고 살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50질버지만 지금은 더 큰 돈을 내고 뭐 죽을 일은 없겠지만 먹게 되면은 그때 이상한 괴물이 구해주거든요 아님 마을로 오던가 그러면은 그 시기 그 뭐냐 시간이 엄청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죽지 않고 잘 해결을 해야겠죠 하드코어인데 방제 하드코어라고 쓸까 아무도 없지 하드코어라고 쓰는 동안 나 죽이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방종이야 안 죽였지 아직 어 죽이면 안 돼 그럼 방종이야 하드코어 하드코어 이거 방제 바꿔도 안 바뀌던 것 같은데 확인키도 없어 됐다 탄환 나 권총 제대로 써본 적 한 번도 없는데 화살이 12개가 나왔네 이 첫 번째 맵에서 사실 첫 번째 맵이라기보단 맵이 몇 개 없거든요 이 전체가 이제 지도에 나도 표시가 안 되죠 여기랑 어떻게 했지 여기랑 습지랑 앤메카루 숲이랑 또 저기 사막지대가 있는데 4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패치가 돼서 생겼다거나 그럴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마법사로 가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였을 겁니다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여긴 던전인가 어 여기 저택이 있던 걸로 기억해 여기 저택이 있고 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여기는 못 가고 여기 막혀 있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 다음에 어디서 마법사 전직을 하고 이제 다음 맵인가 다다음 맵인가 해서 또 마법사 전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 맵 너무 예쁘다 괜찮은데 그래픽 이게 이래봬도 써있기로는 작년에 나온 게임이고 울트라옵이기 때문에 그래픽 좋을 겁니다 아마도 들어가야겠다 가벼리 줘 내 거야 이제 빛도 없고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였나 이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나 꼭 이제 편하게 하면은 근데 여기 채팅 사람이 없네요 방송 규치가 어떻게 되나요 방송에서 강태성과 채팅금이 사는 것도 있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서로 여러분들끼리 욕하고 싸우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은 딱히 뭐 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인기가 없어서 채팅이 없는 겁니다 시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호아 텐드 아 법사키 여기 있네 만화 소모 20% 감소해 이동속도 5% 5% 플러스 아 이런 거였지 전사건은 느려지고 무거워서 여행식량이 있어야지 다음 맵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돈은 금괴로 바꿔두면 가볍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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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억났네 토이징가 45원이나 하는데 빨리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마을을 많이 못 봤겠다 이동하고 뭐 잡템 파는 거 다 편집했기 때문에 잡템 파는 거는 뭐 절묘하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좀 좋은데 스카이림은 다 풀버전으로 했는데 거의 다 최근에 이제 요즘 그 모드 한 거 빼고는 이것도 풀버전 하나 있으면 좋겠지 딱 하루만 어떻게 잘 예쁘게 하고 다음부터 이제 편집 영상을 올려도 되고 흐흐흐흐흐흐흐흐 나의 목적인 마법사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마법사가 되기 전에 죽는다 그러면은 제목은 이제 마법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의 삶 그렇게 되는 건가? 어 양손 도끼다 뭔가 엄청 느린 거 같은데? 데미지도 모르고 충격이 20이네 충격이 그 하얀색 게이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다 팔아야겠다 에버딘 어 잘 됐네요 하아 이잔도 떠난다고 하죠 이잔은 왜 떠난다는 거야 난파 사건은 아까 봤던 그 롤랜드죠 롤랜드 때문에 일어나고 싶어도 불 놀랍진 않네요 너무 큰 실수를 해버렸어 열두 명이나 죽어버렸지 정신이 똑밥하셨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젠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겠다고 했고 이제는 거부하지 않았던다 어... 이제 다른 녀석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새로운 두 지역이 가는데 여기가 이 세 개의 지역 중에 가장 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가봐야겠죠 그 여자였을 겁니다 그 빛나는 검이 아마도 이름이 그 여자에 따라서 가죠 왜냐면 이잔 따라가면은 내가 기억하기로 그 사막 동네가 무슨 정... 정치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어서 물건도 비싸고 몬스터도 강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드코어인데 죽으면 억울하니까 인사를 하죠 아 근데 나 여기서 그냥 진행해도 되나 어디 뭐 다 들어가서 뭐라도 얻어와야 되는 건가 그냥 가면은 그냥 대박 사라질 것 같은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지금 포식자의 뼈랑 이거는 갈 거고 이거 좀 받아가세요 나 탄 안 쓸 거예요 화살은 필요하려나? 인내의 포지션도 안 쓰겠습니다 저항 포지션도 안 쓸 거고요 40원을 받을 수가 있다 보석으로 주세요 저 보석이 비밀문 여는데도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투구 바꾸고 어 은근히 좋다 디자인도 조금 예쁘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 자면 체력이 찼었지 맞다 그리고 최대 최대 체력도 줄었던가 여하튼 되게 귀찮은 게임입니다 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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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는 안 갈 거고 사실 들었나 보고만 도박힘 너의 오랜 침으로 만들어왔나 나한테 작은 낚싯배가 있어 레반트의 영웅왕국으로 가서 도시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 레반트에서 뭐 나왔더라 제가 가장 마지막에 레반트를 구경하고 게임을 삭제했었거든요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아 레반트에 엄청 좋은 아이템이 많아요 막 뭐였지 전기 창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번개 창 그리고 멘티코어 있고 그리고 이제 레반트에서 전직하는 직업이 굉장히 사기 직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맞아요 늑대방패 늑대방패란 아 늑대방패란 늑대 배낭 무슨 능력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 되게 좋았던 거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가방 맨 상태로 굴러도 페널티 없는 그런 거였나 대신 이제 적들이 제일 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제일은 아닌가 영웅왕국에 살아남는 것만 집중해 계산하는 근데 얘네를 따라가면은 마법사 전직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사랑 마법사 전직이 지역마다 하나씩 있었고 이 지금 시에르조라는 도시에는 전사 전직만 있고 밖에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면은 법사 전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레반트는 전사랑 도적이 전직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너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래 롤랜드를 용서할 생각은 없는 거야 롤랜드에 망한 게 있긴 하지 보고 싶을 거야 안전하게 잘 가도록 해 지금이면 배를 태워주겠고 아니면 이렇게 넓은 공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 이건데 지금 제 장비로는 그냥 레반트 가는 것만 해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기 때문에 갈 생각 없습니다 빨리 여자애한테 가야겠다 여기 못 팔았더라 이름이 시끄러운 망치인가 봐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제작 장비에서 아까 갔던 이제 그 권총새우를 잡으면은 권총새우를 잡지 않아도 바닥에서 뭐 별의 모래를 먹으면은 시작 장비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장비 없이 막 가도 되는 건가 데미지 24 이 게임에 말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했을 때는 테스트 버전이라서 그때 당시랑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말 없었고 빠른 이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올릴 때 죄다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이동하는 거 아 무기 하나 살걸 아 내가 생각머리가 없었네 이거 한손무기 아닌가? 철퇴가 좀 땡기네요 잔혹한 곰봉 와 충격 38이야 넓은 당검 이거는 이제 당검 스킬이 있으면은 방패 대신 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방패도 있고 마법사 할 건데 뭐 좋은 거 없나? 마법사용 장비 활을 살까? 차라리 근데 활 아 맞다 이거 이 게임에 이제 덫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컨텐츠죠 뭐 이런 걸 박아도 되고 덫을 좀 사서 써봐야겠다 이게 재밌을 것 같다 어떻게 마체테를 지금 도끼 도끼를 들고 있는데 도끼를 들면은 아 나 등에 매수있지 이거를 랜턴을 구르기를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함정을 쓸지 활을 쓸지인데 초반 한정으로 함정은 진짜 사기거든요 함정으로 가죠 함정이 좀 보는 맛이 있으니까 만들 수도 있지만 너무 극초반이니까 사서 가겠습니다 아 왜 하나만 하나만 살 거예요 아마 한번 쓰면 끝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10원만 들고 다니겠습니다 어 이거 이 실버밖에 안 했어? 엄청 썼네 뭐 하나 팔아가지고 사볼까? 아 이거 나중에 돈 주고 사야되는데 지금 하나면 레시피 정도야? 뭐 나중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팔자 나중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활 하나 사고 좋아요 확인 여기서 이제 활이 생겼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배낭을 옮긴 다음에 당장 쓸 것들은 배낭으로 옮기고 돈도 옮기면 좀 좋겠죠 무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함정을 넣은 다음에 함정 재료도 내가 들고 있어야겠죠 배낭을 메고 싸운다면 그리고 함정을 킥슬롯에 배정해서 이번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은 활을 활도 배정을 하고 활 Q 그리고 이제 무기를 E에다 하면은 딱이겠죠? 이러면은 Q로 바꿨다가 E로 바꿨다가 그 여자애는 어디갔죠? 빛나는 거미라서 보일텐데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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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빛나니 이게 애매하게 서있어 안 보이게 반딧불이야? 이제 헤어져야겠다 홀리미션에 합류할 거야 시에르져가 널 그리워할 거 같은데 나도 마찬가지야 이젠 돌아올 수 없을 거 같아 어머니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했어 이게 뭔지 얘기할 순 없지만 어머니는 내가 당신처럼 똑같이 챔버레이디가 되길 바라시지만 난 난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러니 어머니가 말한 난 이곳이 이러낼 생각이 없어 이 게임이 이 게임만의 세계관도 있고 설정도 있어 되게 잘 만들었는데 설정은 되게 깊이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게임 자체가 좀 덜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변했겠죠? 공식한 거라도 됐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네가 함께 간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너처럼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함께 한다면 든든할 거야 갈래 같이 응 응 아 모든 일을 돕는 데에 집중하는 거야 어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 수양을 쌓아 자신을 단련하고 세번째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져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 세번째를 지킨다면 같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미 빚을 갚았지만 할머니 빚이 또 있죠 어 쟤가 갚은 거는 쟤가 대관련된 빚이고 나 목마르네 할머니 빚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걸로 하죠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면 돼 너가 안 데려가는구나 나를 따라오라 그래 나중에 굉장히 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 한줌 마시자 어 쟤를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저기 아까 봤던 영준님 할머니 양아들이 돼서 빚을 이제 면제받는 걸로 기억을 해요 어 벌써 어두워졌네요 어두워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아무 생각 없이 놀러다니다가 벌써 어두워져 버렸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전직교관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직교관이 전직하는 거 말고도 뭔가 알려줬던 거 같은데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한손 도끼 기술을 알려주겠다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거는 기본이구요 이렇게 전직을 하게 되면은 스펠 블레이드가 돼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이거는 만화를 이용해서 무기의 속성을 부여하는 건데 이걸로 안해도 나중가면은 무기의 속성 부여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이게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청나게 어 이거 직업기술이 아니었구나 전직하는 기술이 아니었구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배우는 거였지? 아 이거 이거 먼저 해야 돼 600원을 내야 되네 아니네 스펠 블레이더를 해야 되는 거네 이걸 아 이게 초반 거구나 아 맞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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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래서 스펠 블레이더를 낼 스펠 블레이더를 예전에 방패밀치긴 관심 없구요 건강 증가를 하고 싶은데 50원이 있어야 돼 돈 벌어와야겠다 오늘 재밌게 즐길 거기 때문에 오래오래 열심히 벌어야겠네요 밤이라 좀 위험하지만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겠네 법사 전직할란 만화가 있어야 되는데 만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평범하게 진행하면은 엄청 많이 진행해야지 만화를 배울 수 있으니까 메인캐스트를 받고 가야 될 거 같은데 우선 여기 와서 경비와한테 대화를 해서 뭐 배울 수 있는 게 있나 보겠습니다 훈련 좀 받고 싶은데 안녕히 이런 기본적인거 말고 어 나가라 그러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비를 가져와야지 나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긴 난 이미 나갔다 왔으니까 나갔다 왔으니까 말이 없구나 그 얘기를 듣고 기본 장비를 가져오면은 뭔가 공짜로 뭐 알려줬던 거 같은데 내가 들고 있는 무게에 따라서 그런게 없네요 아 너무 어두워 아 나 여기서 키고 다녀야 돼? 이거 여기에서 나였니? 어 일 때문에 왔어 이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 돈만 준다면 내 목숨도 던져볼게 안녕하세요 방패 모양의 희귀한 버섯이야 이걸 가져오면 70실버를 낼게 내가 할게 아우 기억났어 이거 안해도 되는건가? 즐거운 대화였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오고 싶은데? 냄비가 있으니까 물도 언제든지 끓일 수 있고 밖에다가 기지 지어도 되겠다 메인이나 받으러 가야겠다 밤이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어두우면 게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예요 왜 출발 안한거야? 어 니 미래 니가 올 수 있으면 오렴 나 빚이 많은데요? 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모두 운명 공정체란다 개인과 부족을 우선시해라 양자가 돼 너는 마음이 너는 선택을 하고 여행식량이 있으면은 여행식량을 가지고 남동쪽의 길을 따라오면 된단다 라고 하죠 여행식량을 받았습니다 여행식량이 꽤 무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 재료로도 다 만들 수 있고 물을 끓이면은 소금이랑 물이 나오니까 되게 쉽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빨리 가야겠다 이제 그만 놀고 어두워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했는데 크게 변한 건 없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변해서 뭔가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건가? 전에는 게임 전체에서 퀘스트가 저거 하나밖에 없지 않았었나? 어쩌나? 어쩌면 별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디보자 이거 잘못 가다가 하이에나 같은 거 만나면은 굉장히 고통 받기 때문에 조용히 지도세도 모르게 갔다 오고 싶은데 돈도 모아야 되고요 25체력을 갖고 싶기 때문에 한번 마을에 다시 와야겠죠? 마을에서 1미리라도 가까운 지금 지금 무기가 너무 구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상자가 있죠 아 이거는 그 있어야 씁니다 사용하는 뭐 그것이기 한 게 그럼 어두워서 자신이 없는데 맵까지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했는데 내가 내 거를 편집하면서 몇 번씩 본다는 건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 재미없음을 감내했기 때문에 맵을 외울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게임보다 더 숙련도가 높은 거 같애 캠프파이어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여긴 여깄네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 바닥 참 거시기한 게 지금 나무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잘 만들었죠? 붙여봐 지금은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 가면 나무가 또 없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빛이 불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저 동굴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동굴로 가야 돼요 처음 했을 때는 150실버 모아야 돼서 돈 함부로 못 썼는데 부적의 호의로 한 번에 해결하니까 너무 좋다 되게 여유가 있네 150실버를 쪼들려 가면서 모았거든요 원래 아이템이 좀 갖춰지면은 더 모으기가 쉬운데 돈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당장 모아야 되고 쫓겨난다니까 참 못된 게임이야 아무도 없니? 제발 아무도 없어라 가다가 랜턴 꺼지는 거 아니야 확인해야겠다 아직 아직 좀 여유있네 근데 이거 깰 수 있을까? 이 블리스터버로가 그 아까 얘기한 버섯방패가 있는 곳인데 자신이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석이 있으면은 또 이제 뭐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안녕 최대 체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뭐 자지 않아도 이런게 회복된다는 거죠 물론 자야지 수면 게이지 같은게 차지만 그리고 활이 나왔네? 돈 주고 샀는데? 밥을 좀 먹어야겠다 밥을 좀 먹고 하나 더 먹을래? 하나 더 먹어 이게 또 저기 보이죠 뭔가 나오.. 나오죠? 스테미너를 회복한다 붕대도 감아야 되나? 나는 조용히 들어가고 싶은데 오오오오오!!! 너 혼자 있니? 어 잘가 어 양성 무기야 버섯 이거 스태리나 겁나 늦게 찼죠 저기 이제 빨간색 게이지 미치 스태리나인데 여러 명 애드되면은 큰일 납니다 스태미나가 다 떨어져버리면 도망도 제대로 못 치기 때문에 너무 무섭게 생겼죠 여기 동네? 여기가 아마 이제 보석을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이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 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죠? 보석 팔고 생명력이나 가져올걸 내가 갖고 있던 거 안녕하세요? 괜히 고통받고 있네? 사실 보석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보석을 아껴두기 위해서 안 쓴 게 아니라 그냥 까먹은 겁니다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안씀이었어요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고 가죠 저거? 여기 뭐 아무도 없어야 돼 저 진짜 아이 캐스트 아이템만 갖고 도망갈 거거든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둘이 온다 둘이 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둘 다 오면 안 돼 아 둘 다 오면 안 된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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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을 설치하자 함정을 됐냐? 어 좋아 좋아 나 화살이 없니? 잠깐만 그거 뭐하는 거야 오 야야야야야 아 야 때리지마 하지만 맛들이라면 질 수 없지 좋아 이상한 거 줍지마 이상한 거 줍지마 붕대 감아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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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아라 진짜 화살을 밑에다 놨구나 아이 가방 속에 화살을 넣어 생각머리 없게 붕대를 감아야 되는데 이걸로 만들어야겠죠? 정말 쫄깃한 게임 잠깐 방심하면은 사조성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일말의 방심도 허가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쪼들리는 상황에서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명작일수록 초반에 힘들거든요 후반에는 컨텐츠가 많아서 할만한데 킥만한데 나 안오면은 이거 맞는다? 야야야 어디가 나 화살이 장전이 안 돼있네 내가 들고 있어야 돼? 오 진짜네? 난 왜 전에 뭘 해봤던거지? 나와봐 나 어딨어요? 얘 어디갔어요? 없니? 없니? 없으면 나오지마 얘기했어 나중에 가서 나오는거 없어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알쓰알쓰 갈거야 이제 나오지마 잡아도 득보는게 없어 경험치도 안나와 돈도 안나와 근데 정신력만 소모돼 심지어 이거 때리면은 스태미너가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면은 좀 줄어있죠 최대치가 줄기 때문에 회복을 또 해줘야됩니다 굉장히 싸우면 그냥 손해예요 차라리 그 하이에나나 새우같은 애들이 좀 돈되는걸 주는데 아주 나쁜놈들입니다 도망가야죠 저기 심지어 별로 좋은것도 없기때메 참 빨리 빨리 가자 아무것도 챙기지마 나중가면 좋은 가방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힘내서 해야겠죠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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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반트로 가면은 건전지같은걸 사가지고 엄청 좋은 가방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너무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너무나 가난해 빨리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마을로 저렇게 또 길을 잊어버릴자 바 불을 해놨죠 사실 아무 생각없이 해 놓은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네요 하 이게 게임이지 괜히 뛰지마 뛰지마 괜히 뛰었다가 오 진짜 왔어 오지 마라 아 개깜짝 놀랐네 진짜 스테미너 스테미너 잘 관리하면서 쉽게 한 대는 맞아도 되는데 막 두 대 연속으로 맞은 다음에 내가 넘어진다 밑에 지금 내 캐릭터 아래에 하얀색 줄이 보이죠 저기 절반 이하가 되면 경직이 들어가거든요 전부 떨어지면 이제 쓰러지게 되고 정신 못 차렸어 이러니까 쉽게 죽는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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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어 무기가 너무 안 좋아 빠른 무기로 바꾸던가 해야지 방패를 들던가 지금 그냥 장작패념 도끼로 갔다가 저런 맹수들이랑 싸울 순 없지 빨리 꺼줘 아니 꺼달라고 이걸 왜 들고 다녀 짜자자 짜자자자 이쪽이었죠 이상한 데 갔죠 지금 야담이지만 이 버섯은 방패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세스랑 한번 써볼까 세스랑 어딨니 세스랑 나쁘지 않네 리치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독수보다 어 조금 빠르고 일 때문에 왔어요 그 희귀한 버섯을 찾았어 아싸 내가 좀 특이한 아이템이 있는데 없어 저 특이한 아이템으로는 이제 뭐 뭐 거인의 심장 같은 걸 팔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저랑 관계없는 얘기니까 빨리빨리 패시브나 배우러 가겠습니다 생명력을 원해요 나중에 마나 마법을 많이 쓰려면 생명력을 써야 되거든요 최대치를 정말 끔찍한 게임이죠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마법을 마나를 배우러 가야 되나? 나 이상한 데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잘 길대로 왔네 운이 좋아 암버 마이 프렌드 싸우는 법을 알려줬을까? 첫번째 너는 더 좋은데 너는 더 좋은데 너는 더 강력할 수 있을까? 너는 더 강력할 수 있을까? 아니, 나 대화할 생각 없어 너는 더 강력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암버 마이 프렌드 아, 얘였구나 이거를 합시다 방패는 그냥 안 쓰게 될 것 같죠? 아마도? 방패 안 배우도 되겠지? 일단 만화가 우선이겠죠 전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기억하려도 전직을 세 개밖에 못하는데 마법사 직업이 두 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자, 일단 시끄러운 방치 일단 바꾸고 무기 횡백이 있는 걸로 바꾸고 번역이 둘러보세요라고 돼 있어? 자, 아이템을 좀 처분을 해서 안 쓰는 거 처분하고 아, 지금 받는 걸로는 함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것 중에서 회복에 관련된 것도 없다 그냥 그러면은 넌 돈을 주고 붕대를 사자 붕대를 사고 인계 철선 내가 만드는 걸로 붕대 철선 만드는 게 음리? 어떻게 만들었지, 나? 전에? 레시피가 있어야 되나? 이런 걸 바르면은 무기에 부여가 됩니다 이거 하면 더 오래가고요 어둠 같은 거 나중에 가면은 광택재를 몬스터가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복 쿠션도 있죠? 일단은 좀 편한 거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만 가져갈까? 이거는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뭘로 만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랑 이거였나? 두 개 합치면은 그 생명 영향 나왔던가? 이거, 이거 합치는 거였나? 이거 있어야 되고 근데 키트를 쓸 돈이 없네요 아, 이거 아니었나? 기름... 나 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거 두 개 내놔봐 자, 그리고 물 마시고 아, 잠시만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일단은 붕대나 만들어야겠다 할 게 없네요 그리고... 아, 근데 나 이거 가능한가? 지금... 이 장비로... 하러 갈 수 있을까? 만화를 배우러 대기 후반에 가는 거거든요? 메인캐스트를 진행하면은 메인캐스트 진행하면 저 롤랜드 있죠? 저 녀석이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 갈 수 있을까? 가보지, 뭐 도망다니면 되지, 뭐 도망가는 거는...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그리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하이에나 오, 너 왜 여기 있어요? 하나, 일단 하나 보내 몰라 몰라, 하나 보내고 아이고야 근데 이거 특수공격... 특수공격하면 어떻게 때렸지? 궁금한데 갑자기 뜬금없지만? 이렇게 때리는구나 두 대 때리네 아, 맞아 나 양손 도끼 쓰다가 예전에 사슴한테 죽었었지? 방심하면 안된대 양손 도끼 별로 안좋거든 메이스가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대 때리지 않았나? 뭐 세대 때리는 게 있었는데? 양손 도끼 좀 애매해 다행이다 하나 죽여서 안 죽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하나한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엉덩이 딱 떼 딱 떼 어휴 씨 이거 양손 도끼도 안 돼 한 대 때리고 제가 바로 때리니까 내가 맞게 되네 너무 독하죠? 저 아까 얘한테 먹은 거 저걸로 함정을 설치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지금 함정이고 나발이고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풍든아 가봅시다 먹을 거 필요하니? 대기화기로 이거 이거 먹으면은 보너스가 있던 것 같았는데 뭐였지? 무슨 보너스였지? 아 추위방어구나 필요 없네? 빨리 가야겠다 가, 가베리 열심히 챙겨서 가베리 잼을 어떻게 만들었지? 3개였나? 가베리 잼도 좀 만들어놔야겠죠? 안 그러면은 가베리가 썩으니까 가베리가 없거든요 지금? 가베리나 가베리나 준 거 아니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가베리를 여기다 넣는 건가? 아니네 가베리를 내가 어떻게 쓴 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이죠? 소용돌이 돼 있는 산으로 가야 돼 마법을 배우려면은 마나를 배우려면 마나를 먹고 나중에 이제 마법을 또 배워야 되죠 내가 기억하기로 마나가 회복이 안 되고 아이템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자동 회복이 없고 그 자동 회복을 여기서 전직을 하면은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기 여기가 맞았나? 여기 여기 아니었나?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였나? 여기였나? 그럼 이제 자동 회복을 배우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직을 하면 보너스로 궁금하다 마법사 어떻게 될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약간 그 하이에나나 사슴이 지금 하이에나는 솔직히 지금 아이템이 구려서 좀 힘든 거고 아이템이 나오면 약하니까 하이에나는 제치고 나중에 나오는 사슴이 진짜 세거든요? 걔가 보스들보다 세기 때문에 막 리치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골드 리치였나? 뭐 이상한 애들 나오는데 걔네들보다 세기 때문에 여기 아닌데 왜 이리로 온 거죠? 어휴 불안해서 이거 가겠나 이거지 무기가 너무 느리다 빨리 바꿔야 돼 뭐든 상관 없으니까 횡백이 있으면서 좀 빠르고 어느정도 리치 나오는 성능은 다 제쳐두고 일단은 안전하게 1대1 이길 수 있을만한 딱 그런 수준 여기 아니잖아 일로 왜 온 거지 나? 갈 데가 있나? 저게 어떻게 갔지? 중간에서 타고 들어갔던가? 어 나 근데 그러면은 가는데 너무 적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잘못 생각했는데 물통도 지금 두 잔이나 마셨고 내가 물도 끓여놔야 되고 일단 일단 가보죠 상자도 있고 왜 이렇게 조용하죠 여기? 이런 게임이 아닌데? 아싸 대박 제일 필요한거 나왔다 인계철선 그거 인계철선만 만들면 인계철선 맛 어떻게 만들었지? 인계철선 만드는 법이 그 레시피가 있을텐데 와 딱 예쁘죠 이게 왜 이런 색이라 그랬더라? 전에 뭐 누가 NPC가 알려줬던거 같은데 만화 때문이라 그랬나? 만화가 너무 엄청나서 주변이 이런 색으로 변했다던가 뭐 그랬던거 같은데 여기가 걸 입구가 두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둘다 극혐입니다 갈수 있을까? 옥상에서 보스같은 애가 나오는데 보스급인 몬스터가 잔몹으로 나오는 이상한 게임인데 제발 아무도 없어라 싸우면 손해야 평화롭게 살아야돼 피스 어우 지금 꽤 멀쩡한데? 수면이 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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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저정도 69%정도면 괜찮겠지? 게임 시작하고 한번도 안잤구나 처음 프로러그 때 한번 자고 어어어 이 터밉이 이제 만화를 채워주는 과일입니다 전에는 쓸 일이 전혀 없었는데 만화가 0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필요할 것 같죠? 여기 아래로 가는 길이 있고 저절로 돌아서 큰 정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가는게 있고 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불안해 모든게 불안해 세상 모든 세상이 다 위험해 보여 저기 상자가 있는데 저는 유혹에 넘어가선 안되지 빨리 갑시다 이게 물도 한정돼있고 식량도 한정돼있고 수면도 한정돼있기 때문에 저런것도 있죠 저기 있고 산적기지 있고 저긴 또 이상한 기기가 나와서 날 괴롭힙니다 물가도 있구요 이상한 저 집같은거인데 저건 집이 아니라 시체만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최대한 안싸우면서 내 목숨만 지켜야지 아무런 아무런 상호작용도 하지 않겠어 여기였나? 올라가다가 아 야 일로 가보자 괜히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괜히 올라가다가 정만날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였지? 길이 너무 함정이 많아 이러면 안되지 여기였나보다 여기였나보다 기억이 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몬스터는 다 나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실제로 메인캐스트 후반에도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 게임에 레벨 개념이 없기 때문에 템빨로 다 잡았기 때문에 아마 잘 도망가면은 어떻게 활로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향신료도 먹었고 거기다 지금 별로 안 지쳐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붕대 하나만 딱 감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없었나? 아 이거 했다 이게 만화석 나오는 거였지? 지금은 뭐 저런 걸 캘만한 짬밥이 아니고 떠납시다 만화석이란 무슨 만화 나이트 같은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내구도를 보고 내구도 충분하죠 버리죠 붕대 한번 감고 물 세 잔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이거 돌아가 돌아가면은 또 물 마실 데 없거든요 텀이 필요 없죠 블루 챔버 컴플렉스 컴플렉스 패스 대부분 지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물이나 장소나 아이콘에 표시되며 마술 올리면 나옵니다 아 이거 키자 아 아 이러지 말고 왜 그래? 여기 NPC 있죠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알아도 가야 되지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 여기서 지금 마법사 못 되면은 엄청 오래 한참 뒤에 몇 시간 한 다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나 못 먹으면은 심지어 마나 먹고 어떻게 살아나올지 그것도 궁금하네 굉장히 미로 형태로 돼 있는데 제가 길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발 내가 길을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도 없죠? 제발 여기여야 돼 제발 여기여야 돼 나도 거의 1년 반인 것 같아 1년 넘게 지나지 않았나? 1년 반 정도 지난 거 아닌가? 어 길 못 들었어 잠깐만 잠깐만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어차피 랜턴은 두 개니까 옷을 바꾸고 기존에 있던 옷을 갈아 아싸 그리고 붕대를 만들고 됐어 됐어 이러면 손해 없지 아 나 기억날 것 같은데 네 그거 이거 이거 인첸트 하는 거 헝겁 들어가니까 재료가 하지 말고 오오오오오 시발 쳤 아야야야 욕해버렸다 아 이거 센 놈인데? 어떡하지? 한데도 못 맞췄어 실화인가? 아야야야야 아이씨 겁나 세 스테미나 없어 스테미나 없어 빨리 죽어 스테미나 없어 빨리 죽어 스테미나 없어 스테미나 없어 스태미나 풀로 썼는데 죽을뻔했어 어 장비는 더 좋은거 나왔고 잘생각자 찌르기야 이거 이거 팔보드야 뭐야 행백이 있는데 차가 지금 하나도 없죠 최대 체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이건 됐고 이걸 일단 먹으시고 스태미나가 많이 부족한데 데미지가 올랐으니까 이길 수 있으려나? 나 여기 못나가잖아 생각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구름 안됐는데 와 겁나 쎄 충격이 전보다 더 많다 히터수도 많고 어우씨 뭐 이런 애가 나와 얜 여기서도 센 편인거 아닌가? 왜 얘가 이렇게 나와? 얜 여기서도 센 편인거 아니었나? 뭐 잠몹처럼 나와? 뭐야 어떻게 두 명이 나왔지 저기서? 원래 이렇게 안나오지 않나? 노래 이러지마 노래 꺼 누가 있는거 같잖아 일단 일로 가봐 제발 이러지 말자 제발 이러지 말자 어떻게 살짝 고개 돌렸는데 나와 이건 아니지 구를 수가 없는데 가방 때문에 가방이 없으면 불이 안보여서 문제고 특수기가 뭐냐 이거 아 뒤로 빼는거야? 그럼 소용없잖아 마법사인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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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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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죽어 흐엥 흐엥 흑 흑 흑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잃을 수가 없는데? 와 이거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좀 무거운데 지금 가방 무의가 얼마나 되죠? 들고 갈면 하네요 아직 내가 아이템 빨리빨리 이거 잘 챙겨봐야 됩니다 이거는 금방 줄기 때문에 허기 또 줄었죠? 딸기 먹어 허기도 허기지만 이거 잠 못 자면은 큰일 나거든요? 니 근처 길 아니었나? 여기가 길이 맞는데 맞거든요? 저기 있네? 저기 맞거든요? 내 기억이 맞다면? 안 돼? 온다 온다 아 버.. 아 야 잠깐만 저 마법 쓰지마 저 창으로 바꿔야 되는데 큰일났네 얜 좀 약하니까 잡았고 무얼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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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이러지마 지팡이 하나 버려 지팡이 갈자 지팡이 갈면 만화석 나오지 않나 그렇지 만화석 레시피 습득 왜이렇게 많지 이렇게 안맞았던거 같은데 한두마리 아닌가 지금 다이렉트로 왔거든요 저 나름 왜이렇게 많아 원래 이렇게 무쌍하는 게임이 아닌데 괜찮은거 나왔다 부패저항은 솔직히 쓸모없고 지금 음 확실하게 더 좋죠 그냥 내구도 많고 이건 그냥 갈자 너도 갈고 됐어 됐어 뭔진 몰라도 잘 나왔어 아이템 나왔으면 됐어 자 넘어갈건데 넘어 가도 적이 있거든요 ㅋㅋㅋㅋ 아 그거 왜 먹어 아 이거 셔야되는데 나 이거 맵에서 모든 적을 죽이면은 그 맵에서 자도 적이 안나오는데 아마도 맵에 적이 있으면 나오거든 잘 때 셔야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기 사용할래 사용하게 해줘 아 이거 괜찮을까 아이 아이 목말라도 자야되 다섯시간만 자 제일 긴장되는 순간 로딩될 때 오 됐어? 빨리 빨리 물 마셔 소 전투소리 아니죠? 좋아 어 좋아 와 너무너무 잘해보겠다 이제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어 이걸 이걸 쉴 수 있네 나 들어오자마자인데 절로 가면 안되고 일로 가야되거든요 저기 없길 빌어야 돼 진짜 제발 아이씨 원래 신발 같은거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어 여기 도착했다 여기서 내려가면은 공룡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안되죠 저건 뭐 다음 맵에 진행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여기였구나 일로 내려가는거였구나 괜히 건들지 않겠습니다 와아아아 와버렸다 만화 획득 이 공간이 너에게 건능을 부여할거야 만화를 개방하면 돼 너 자신의 일부를 희생한다면은 만화를 가질 자격을 갖게 되겠지 어느 어디서 있어요 나왔다 그랬는데 힘과 스테미너를 받쳐야됨 제가 지금 아까 패시브를 배워서 체력이 많거든요 내 생각에 체력보다 스테미너를 스테미나보다 체력을 맞추는게 낫네 차라리 도망가시니까 스테미나 있으면은 스테미나 도망도 못가지 않아요 스테미나 없으면은 고민이 좀 되네요 마법의 소질이 있구나 어이 배우고 싶다면은 너의 능력을 잠깐만 하나 한번 교환하면은 이제 불꽃을 얻을 수가 있고 되돌릴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아 아 나 전에 한번도 안 바꿨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정도 바꿔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아 흐흫 선택 아 만화 생겼습니다 전에도 만화가 있었나? 기억이 안나네 마법에 불꽃이 생겼다는데? 아 이거 보고 놀랐잖아 아 극혐이죠 여깄다 아닌데 이건데 아 이거다 이게 스킬이구나 어 다른 스펠일과 같이 사용해야 된다 어찌됐건 만화를 얻었으니 불의 문장을 어떻게 써요 불의 문장을 어떻게 써요? 어 잠깐만 자연스럽게 화염방사 주문을 알 수 있다고? 나 그럼 무조건 가져가야지 보석은 안받나요? 저 40원 있는데 치사하게 지금 봅시다 이거야? 이거야? 불에 돌을 소모한대 장난하나 그냥 쓸 수 있게 해줘 아이 저렇게면 아이템으로 쓰지 여기 아이템 은근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기 혹시 거래 가능? 반갑습니다 마나도 이제 최대의 마나가 준다고 얘기를 하죠 저거 좀 줘봐 저거 갖고 왔죠 터미 포타주 잠깐만 저 이거 갖고 왔죠 가져갈 필요 없죠 전사의 마법의 마법은 끊기는 전사의 무기다 유리한 환경을 이용해 냉기 버프를 알려주겠다 그럼 냉기에 좀 강해지는 버프죠 자 그건 됐고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기는 있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저거 뭐죠? 여기 NPC가 있긴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었나? 촛불로 된 방어걸 끼고 있네 패치된 건가? 아닌가 아닌가 어 여기 없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밝으니까 끄자 아 왜그래 어 꺼졌네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어? 아 떨어지지 말자 당연히 죽겠지 아 왜 자꾸 자살 충동이 나는 거야 화염방사 쓰고 싶은데 지금 거래되는 NPC가 한 명도 없네요 여기에 NPC 있지 않나? 어 너가 거래되지 기억난 것 같아 나 그렇지 포기하고 갈 때쯤 되면 나오는 것 봐 와 개독해 안녕하세요 와 지팡이가 내가 쓴 칼보다 쎄는 데미지가 천원이나 해 냉기석 포션 이래저래 맞네 이거는 사고 싶은데 지금 좀 많이 힘들어서 일단은 쓰던 랜턴을 팔고 어 마늘창 팔고요 거대건문 제가 써야죠 헝겊도 쓰지 맙시다 저건 바르는 거니까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팝시다 아 이것도 팔자 그냥 일단은 팔고 나 마나 손목 감소를 좀 쓰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일단 마법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 방사 주세요 아 방사 그 도트 데미지였지 쭈쭈쭈 맞추는 거 기억났다 이거 별로였던 거 같은데 ㅋㅋㅋㅋ 아 횃불이나 랜턴의 내구도를 감소시키며 쓰는 거야 아 이런 기술이었나 되게 구려보인다 마법은 있지만 활을 쏘게 될 거 같으니 안 좋은 예감은 뭘까 일단은 장비 좀 줘봐 마법사인데 장비는 있어야지 137원 있으면 되죠 이거 다 팔아봅시다 128원 얼마 안 되네 고기는 고기 좀 가져가 고기 썩겠다 썩겠어 저항 포션 당장 안 쓰는 거 해독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내가 양심이 없어도 해독제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좋아요 아 발더스 게이트 보시는 분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셔 다행이네요 이거는 갈아야겠네요 야 많이 준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뭐 50원만 더 인간의 욕심은 끝였고 아 이건 좋은 건데 아 팔 게 없네 다 좋은 거네 이제 남은 거는 어떡하지 39원 아 39는 너무 멀다 인간적으로 64 24 어 안 먼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건데 솔직히 이거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따로 여건이 되면 사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물건인데 일단 질러 아 이것도 다 쓸만한 건데 아냐 47원 아냐 이거 된다 대면 사야지 12원 1원만 더 대면 사야지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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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러면은 살 수 밖에 없지 이건 헝겊으로 만들고 헝겊은 너무 좋으니까 아 이건 안 되나? 내가 잘못 누른 건가 일단 일단 줘봐 구원 아 이걸로 마법사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잠깐 좀 밝은 데서 볼까요? 밝지 않은데 전혀 마법사기 때문에 화염방사를 쓸 수 있게 됐죠 허허 작동을 좀 치워볼래 썸네일로 좀 쓰게? 작동을 누가 누가 작동이래 아 근데 너무 썸네일 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게 낫다 차라리 이래도 아니네 내가 따로 만들어야겠네 아이차 볼까요? 15 소모된다는데? 똑같이? 왜? 30% 제거 됐는데 상관없는 거겠지? 제대로 10만 소모되는 거 맞겠지? 10도 많은 거 같은데? 이제 나갑시다 일로 여기는 이제 나가는 것만 되고 다시 못 돌아오기 때문에 와 독하다 쟤 쟤 왜 여기서 뭐야 저 기지에 좋은 아이템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어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저한테 필요가 없죠 아싸 이거 감기약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었나? 재료도 좀 해볼까? 나 나름 강해진 거 같기도 하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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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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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태그 넝 창민 아 이거 굴러야 피해졌구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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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아냐아냐 너한테 한번도 죽은 적 없어 어어 잠깐만 너 왜그래?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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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나 스테미나 없다 야 잠깐만 야 스테미나 없어 봐줘 봐줘 진짜 진심이야 진심이야 스테미나 없어 제발 스테미나 없어 스테미나 없어 제발 진짜 한 번만 봐줘 4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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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가방 가방 가지러 가야 돼 이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히 가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쟤 그냥 옆으로 돌기만 해도 피해지는 거 아니었나? 엄청 야빴었는데 분명 전에 어 난 그냥 피해질 줄 알고 갔다가 이게 뭔 고생이야 내 가방 내 가방이 저렇게 지도에 표시가 됐었군요 어? 보석 같은 것도 얻었습니다 아 저 보석 있으면은 혈거인 거 되는 거 아니었나? 아 빨리빨리 빨리베 아유 나 근데 물이나 좀 채워갈까요? 어휴 이거 미친 게임이야 진짜 하나 보면은 일말에 방심도 할 수가 없어 이게 명작이지 방심은 곧 죽음이다 이거 냄비 없이 해도 되지 않았나? 아 이거 아냐 소금물 맞아 뭐해 소금물 남아야지 소금물을 나오면 소금이 획득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마 소금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소금도 없고 소금도 없고 소금이 꽤 무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소금이랑 뭘 넣어야지 됐던가 안들어봐 여행 여행 명식량 안되나? 두 개 넣어야 되나? 좋아요 명식량도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것만 있네 무거운 것만 있네 아이고 가야겠다 더러운 벌레 녀석 회복 벌써 다 됐니? 아이 또 먹어야 돼? 이거 얼마나 귀중한건데 뭐하는 거야 나 자꾸? 이게 아니잖아 붕대를 만들어야지 아 붕대도 좀 아 붕대는 너무 차는데 오래걸리니까 어어 야 오지마 얘기했어 어 야 어떻게 쟤한테 질 수가 있지? 쟤가 이벨에서 제일 센놈이긴 한데 질 줄은 몰랐네 여기 어디였죠? 기억이 하나도 안나네요 아 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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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어떻게 여기서 내렸는데 여기서 나와? 여기쯤에 나온거 아닌가? 갈 데가 없네요 그냥 돌아가야되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이게 그 개가 말한걸겁니다 그 이자니가 말한 그걸텐데 저기 한번만 들려다 가겠습니다 어 벌써 오도 오죠? 아 나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이러면 아 나 위험한데 죽을 뻔했다는게 너무 열받아 죽을 뻔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 죽을 뻔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 이거 함부로 돌아다니면 위험하거든요 하이에나도 위험하고 웬디고라고 엄청난 녀석이 숨어있기 때문에 필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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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맵에서 한마리 나올텐데 절대 만나고 싶지 않네요 맨티코 제외하면 가장 강한 몬스터 아닌가? 맨디고가 설마 내가 오랜만에 켰다고 새로운 신유닛을 배치해놓는다던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 지금까지는 솔직히 전작이랑 똑같은거 같은데 아까 혈거인 많았던거 빼면은 전작이 아니라 저번 패치 됐을때랑 하이에나들이 안보이는데 하이에나들의 이제 붉은 눈동자를 보면은 딱 공포가 느껴지기 때문에 스킬 한번만 써볼까? 맨땅에다가 3번이죠 횃불이 있을텐데 나한테 이거를 끄고 횃불이 있으면 3번으로 쓸 수 있죠 아 근데 아예 못 때린다 한번만 써보자 그냥 허공에다가 어어 한번 쓰면 못 움직이면서 딜이 나가네 저기 마나가 달았죠 한손무기로 바꾸는게 낫겠는데 별로 안쓸거같아서 너무 싫어 저거 쓰다가 맞아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고민이 좀 되는데 어디로 갈지 일로 가야겠다 그냥 일로가서 그 이잔이 말한데로 갔다오겠습니다 다음 맵으로 다음 맵으로 이잔이 한걸 이잔이 아 읽어놓은 아 근데 나 그거 배워야되는데 마나 재생되는거 마법이 좀 많이 약하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가야되나? 여기 들렀다 일로 가야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나가야되나 저기 어느 맵으로 가던 마을까지 멀기때메 마을까지 좀 멀거든요 마법을 좀 실전형으로 써야되는데 스테미너 빠지면 안되는데 왜이렇게 뛰어가고 있는거야 저기가 도적 캠프였죠 저 건너편이죠 아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도적 캠프 안에도 웬디우가 있지 않나 여기 생각하니까 꽤 많이 있는거 같네 저기를 들어가서 건너가면은 저기를 들어가서 건너가면은 마법사고를 배울 수가 있는데 건너가는게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비를 해놔야겠다 저기 가면은 아주 강력한 녀석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이제 유령 해골 같은게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스켈레톤이 나오기 때문에 아껴 두겠습니다 지금 갔다가 털릴거 같으니까 저 산간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와 진짜 멀다 내가 편집을 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땐 약간 이제 영상 욕심이 좀 나서 영상 퀄리티 좀 올려보려고 편집한거긴 한데 이건 할만하네 야 근데 이래도 좀 괜찮네요 전에는 좀 버벅이는 것도 있고 베스트 테스트 버전은 지금은 그래픽도 울트라고 훨씬 낫네 아마도 저는 기억은 잘 안나지만 낫겠지 뭐 보는 그 시기에서 이거 아니었나 이거? 어우 깜짝이야 이씨 해초 해초 주세요 해초 하나가 아쉬운 나 해초 내놔 이건가보다 달이 별을 이끈다라고 그랬죠 저번에 다섯가지 요소가 있으면 두개의 별 두개의 별이 눈에 박혀있는 해골 달이 별을 이끈다니까 달이겠지? 비밀을 서탑이 드러냅니다 은신처에는 코인 당검 빈병이 가득한 어 논데레 당검 가베리 와인 가베리 와인 좋은건데 저거 어둠속성 인첸트 그런거 아니었나? 아 재수없게 44원이 뭐야 왼손이고 어 근데 좀 애매하게 안좋게 나온거 같은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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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세우죠 복수 안해 갈거야 스템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거기 마법 전직을 하러 가야되는데 아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전직을 못하는구나 500원 정도는 있어야되네 와 이 게임 너무 하드코어한데 그러면은 쳐야겠다 그냥 아예 여기다가 돗자를 깔아서 적을 부른 다음에 적을 불러서 죽여야겠네요 아침까지 자 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뜨는데 왜 전에는 안 떴어 저거 아니네 아 여기다가 뭐를 뭐를 해서 섞어야지 그게 됐었지 그 어둠속성 그게 근데 저 만화량이 엄청나게 준거같은 차각이겠죠? 이거 만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나네 쓰지를 안하는데 나 아 겁나 밝어 칼데가 많으니까 빨리 열심히 가겠습니다 야 아침 되니까 그래픽 엄청 좋은거 같다 내 눈을 막 번농하네 아이고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마법 못쓸거 같은데 마법용 장비가 있어야돼 아니면 마법을 주던가 아이템도 필요하니까 저기를 건너가야되나 한번 건너가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아이템을 구해서 뭐 해봐야겠네요 뭐 솔직히 가베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가베리랑 물도 뭐 물가 가면 물이 있겠지 물이랑 마셔서 목에, 목에 물 축이면서 버티는걸로 아이고 스태미너 그만써 저 녀석 내가 조만간에 죽인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길 걷다가 별의 모래를 주웠는데 그것도 제법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아주 비싼거 아니지만 건너가서 거기에 내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내 살림살을 차린다 아주 좋습니다 그 방식으로 전직을 한다 아주 좋구요 솔직히 지금 내 마을에 가봤자 아무도 없는 빈집 밖에 없기 때문에 하드코어라 죽으면 안되니까 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게 순례자의 증표였나? 아까 그 여자애가 저걸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죠 뭐 지금 가봤자 내가 죽을 일밖에 없으니까 안가겠습니다 가베리 열심히 캐서 가베리야? 밥 있니? 좋아좋아좋아 마법 못쓰는 마법사가 됐네 와 저게 저거저거저게 몬스터가 아니라 캐는건데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안가겠습니다 저기 건물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건물 안쪽에는 무조건 몬스터가 나오는데 아이씨 이런거 하지마 이건 너무 좋아 저건 지금 가져갈 짬이 아니다 어떻게 괜찮을까? 자신 없는데? 무기도 솔직히 저거 상점에서 파는거거든요 짐 끼고 있는 무기도 붉은색 괴물같은거 있죠 물주머니 좋고 무게 어때? 무게 무게 넉넉해 영광 영성광택지 저거 발라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구요 가져가구요 나오지마라 아 나 이거 못갈거같은데? 하.. 함정도 없고 지금 얘네 함정 없이 좀 힘들거 같은데 함정 제조법을 알아야되는데 너무 알못이네요 쟤가 왜그래 왜 시커메 미리 발라버릴까? 아 저기 친구야? 진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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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그러니 잘가 죽을뻔했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내 캐릭터가 너무 느려 아니 이게 강택지를 발랐는데 저거밖에 안들어가? 원래 그렇게 셌었나? 그렇게까지 셌었나? 그랬던거 같기도 하고 이거 집어넣으면은 풀리는거 아닌가 강택지? 여기 좋아요 야 그게 다? 어디서 한 번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끝난거여? 아 너무 느려 무기 이씨 당신은 무방비 상태로 유령같은 존재가 다가.. 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당신에게 알아드릴 수 없는 언어로 말합니다 내용을 알아듬 수 없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반항하지 마라 그 존재는 당신의 팔을 잡고 고스트패스로 끌고 가면서 소망치료할 때마다 저 칼에 찔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어느 낡은 감옥에서 끝납니다 아 진짜 여기서 끝나는 걸로 나오네? 여기 고스트패스인데? 감옥은 너무 낡아 문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유령의 팔을 놓고는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는 신용을 하고 자물쇠를 잠그는 신용을 한 뒤 사라집니다 감옥에는 고어로 무언가 적혀있지만 당신은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형수 당신은 행운의 별과 함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 유령은 아직도 예전의 기억에 사로잡혔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 뭐야 어? 나 하드코어로 한 거 아니었어? 죽은 거 아니야? 무게 그대로 돼 있는데? 내가 약해서 봐주는 건가? 너 체력도 없어 여기 애들이 쎄서 봐주나? 아 근데 이거 뭐러면 내가 뭔가 찝찝한데 이러면은? 이렇게 살려주면은? 아 그럼 여기서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무기까지 똑같잖아? 뭐야 원래 죽으면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 너무 이상한데 이러면은 느낌이 내가 아 근데 이거 좀 힘든데 무기가 좀 창이 차라리 났겠는데 이거가 아 왜 그거야 이것도 저거잖아 잠깐만 그런 의미가 없잖아 잠깐만 너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왜 그래 나 이거 풀렸잖아 아 겁나 쎄 어휴 야야야야야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어떻게 기회인 건가? 기억이 안 난다 나 어떻게 잡았지 얘를? 방법이 있었는데 아 이게 막아도 데미지가 안 들어오네 난 데미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는 딱 봐도 들어오게 생겼는데 디자인이 아 야 왜 왜 그래 기침을 했으면은 어 왜 안 때려 뭐야 뭐야 두 번? 두 번이야? 나는 유령같은 종재가 됐습니다 꺼내주세요 나는 불사신이다 저쪽이구만 불사신이 간다 하드코어 같지가 않다 이렇게 살려주니까 아직 피해량 많이 남았네 물이나 마셔라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아니야 어 야 잠깐만 그거 아니잖아 경직이라도 걸리라고 아아 야 누가 이기나 해봐? 난 불사신이야 무기를 바꾸고 싶은데 무기가 안 나오네 유령이라서 당신의 고통스러운 감각을 깨우며 당신은 다시 의식을 수시간 뒤였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라 성한 곳이 없고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깨맺고 부주의함을 꾸짖으며 앞으로 점점 더 신중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네? 하핳 너무 많이 죽어서 버렸어 여기다가 하하하하 미친 제보비군 머리가 좋구만 내 전략을 파악하고 엿을 매길 줄이야 제보비야 내가 이거 못 잃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는데 광택지까지 발랐는데 나 갈증으로 안된대 와 저런 나에 대해 이렇게 완벽하게 파악하고 엿을 매길 준비를 하다니 근데 왜 이렇게 못해졌지? 나 이것보다 게임 훨씬 잘했던 것 같은데 하핳 어떻게 된거지? 나 저 유령한테 고전한 적은 있어도 죽은 적은 한번도 없는데 여기 사면 사면 사면벙을 당했지? 아무리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4시간까지 잤는데 무기 내고도 무기 버프 안 사라진 거 실화인가요? 내가 혼내주겠어 복수 시간이다 붉은 녀석이 덤벼서 문제야 안 덤볐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안 죽는 건지 그게 더 신기하다 걔네한테 붙잡혀서 그런가? 나 최대 체력이 엄청 없네요 크흫 근데 저런식이면 내가 마법을 쓸 수가 없잖아 애초에 난 마법을 서서 한 중거리에서 쏘가지고 계속 데미지 입히는 건데 뭐야 아 검에 있는 그걸로 보고 있었구나 체력 최대치가 너무 없어 안 차나봐 무시하고 가고 싶은데 디디 안 박힐 것 같은데 이제 아 웃기지마 가서 문 닫자 닫는 키 있냐? 없네 메롱 갈꼬지롱 이제 못 올라간다 뒤로 가 도망가 도망가 내게 왜 왔던데 갔지? 잠깐만요 너 혹시 그 녀석 아니냐? 그 녀석 진짜 아니냐? 오씨 왜 저기서 와 여기 내가 갔던 데잖아 뭐야 아 이거 이렇게 쏠 수 있구나 라곤 안 돼도 너무 RPG 게임만 해서 FPS의 기본적인 방식도 모르고 있어 허공에 멈춰 와 너무 튼튼하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간다 너가 범인이었군 덤벼라 난 아무런 이득도 보지 않는 이 싸움을 끝내겠다 알았나? 너를 가둬서 끝내겠다 자리 쓰렴 하하하하 너 때문에 세 번이나 죽었잖아 그 겸이야 진짜 어어야야 이렇게 나온다고? 잠깐만 이리 와봐 나한테 비장일 수가 있어 잠깐만 와봐 에이 좀 멀다 응 잘 있어 멍청한 해골 녀석 그 해골 안쪽이 비었나 보구나 나 이제 도망칠 데가 없다 어떡하지 쟤랑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은데 데미지가 안 박혀서 나 잘 생각해 이길 수 있어 나 자신을 믿는다면 던져라 해골 내가 상대해 주겠다 아이 근데 너 너무 느려요 거미 이거 내가 방독가 안 보이는데 아무 생각해도 이거는 어 가방 버려 가방 버리라고 버리라고 버리니까 좀 낫군 범벼 난 죽었다 죽었다 좋아 진작에 이렇게 하고 그랬구만 아 웃기지마 진짜 진짜 앵관이 해 이렇게 많이 없었잖아 인간적으로 아 얘 경직이 없다 잠깐만 잠깐만 너 왜 이렇게 버벅이냐 아 야 웃기지마 잠깐만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느린데 방어를 방어를 할 수가 없어 딜레이가 끝날 때까지 또 또 무한이야 뭐야 마음은 꺾였으면 운도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무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행운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벽 바깥에 참혹하는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만 영어는 생과 사이 경계를 너무 조상님 곁으로 향하고 문감각은 희미해집니다 잠깐만 야 마법을 한 번도 못 써먹었어 육겜이야? 멈출 수 없지 하드코어 머리카락만 머리카락만 이번엔 할머니 머리로 간다 생성 간다 이번에는 아 근데 마법을 내가 배울 수가 없는데 마채테를 써야겠어 그냥 이건 내꺼 뭔가 더 빨라진 것 같지 않나요? 기분 탓이겠지만 아냐 좀 더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니까 아니겠지? 굉장히 언짢어 마채테는 밖에도 있으니까 나 그냥 잘래 굉장히 언짢어 마채테는 밖에도 있으니까 나 그냥 잘래 살려주는 건 줄 알았네 어찌됐건 이번 생은 잊고 있는 거 다 버려 내게 중요한 건 옷감이다 이번엔 배를 타고 한 번 가볼까? 또 다시 같은 거 하려면 역겨우니까 자 이번엔 배를 타고 떠나겠네 아라톤 예! 도망가! 어머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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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이 떠난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어 아 전에는 양손무기로도 잘 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했지? 양손무기가 좋은 거 썼었나 내가? 막 충격이 막 들어가서 어 양손무기가 충격이 빨리 빠져서 내가 그걸 잡았던 거 같은데 여기에 물통 같은 거 있지 않았나? 내가 레벨 그 아이템 등급이 너무 떨어져서 충격을 못 넣었나 보다 충격을 빨리 넣어서 잡는 무기인데 너무 허접했어 이제 질 수 없지 이제 진짜 질 수 없지 집을 버리고 그냥 호일을 팔까? 쓸모가 없는 거 같은데 만화만 생겼고 마법을 못 썼어 어이없어 레반트로.. 아 레반트로 가는 게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그냥 마나 를 다 채워야 되는데 레반트로 가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욕심냈나보다 너무 마법이 쓸모가 없어서 그래 좀 쓸만한 마법을 줬으면은 내가 신사숙고하고 했을 텐데 뭐 이상한 화염방사 같은 걸 주니까 내가 너무 욕심내가지고 내 수준에 안 맞는 데 가버렸잖아 다 가져가자 그냥 복갱이도 하나 가져갈까? 야! 이리와 이리 오라고 그래 어이구 너무 안 빠진다 하지만 빠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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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죽을 순 없고 약간 랜덤이나 횟수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 붕대 있냐? 붕대 만들면 되니까 뭐 호의의 징표를 회수하겠어 더러운 권총새우 조만간에 내가 죽인다 여기서 밤까지 대기했다가 모래를 좀 캐갈까? 모래가 있네 저기에 이게 밤에 저 동굴에 들어가면은 잠깐만 기다려 봐 푸른 모래가 잔뜩 있는 동굴이 열리던데 푸른새우 나오네? 예이 예이 어 뭐야 왜 그래 아무 짓도 안했는데 어 그냥 가면 안 피해지네 들어와 아 저거 자세가 저렇게 돼 있구나 이리 와봐 아 저것도 굴러야 되나?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스태미너가 너무 애매한데 차는 게 느려서 그런지 스태미너를 까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충격이 너무 낮아서 스태미너를 관리를 하면서 체력을 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적자야 반대쪽으로 돌아볼까? 어때 어 맞는데 저거? 반대쪽으로 돌면은 앞발 때리기는 피해지지 않을까? 아 안 피해지네 아이씨 내가 어떻게 되게 안 구르고 피하는 법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제 못 꾸르는데 도망갈까? 저기 나 도와줄 생각 있니? 너 회복했다며 저기요 NPC군 도와줄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면 난 가겠네 이 자식 저거 난 갈 거야 마을 가서 자야지 어떻게 했었지 진짜 안 구르고 피해서 잡았던 것 같은데 그냥 딜 징루였나? 딜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약하다고 느꼈던 건가? 앵간이 해 진짜 앵간이 해 진짜 넌 또 왜 그래 나 현상금 걸렸냐? 건총 세우개 통해서 건총 세우개 가자 이거 횟불을 꺼야겠구만 너무 밝구만 캐스트께서 70실버 벌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다음 맵으로 가는 건 너무 오바였나 보다 봐줘 너 이렇게 그냥 걸어가도 못 쫓아오지 않냐? 세미인가? 아까 보니까 꽤 못 쫓아오던데 그냥 갈래? 이대로 너 달고 걸어서 할머니 머리로 하기 싫은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어휴 잘 잘 지쳐오네 어떻게 그 유령들을 잘 피해서 마법 배우는 대로 갈 방법이 없을까? 마법만 배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후방 컨텐츠야 메인 캐스트 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갈까? 깨 둬야 되나? 일단 들어가야겠다 다 제끼고 일단 만화를 모은 다음에 던전까지 들어가 봐야겠다 다시 잘만한 데가 없죠 지금 나 가방을 버리고 왔나요 혹시? 잠깐만 나 증표를 버리고 온 거야? 증서를? 음 음 음 음 할머니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아 진지하게 해야겠다 진짜 진지하게 너무 개떡같이 하지 말고 진지함이 묻어나오는 레게머리로 하자 저는 레게머리로 깼기 때문에 진지함이 묻어나오는 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하고 저 눈 솔직히 마음에 들어 머리 색깔 너무 싫은데 백발로 할까? 얼굴도 바꿔줘 백발 할아버지 아 너무 싫어 동행인으로 할래 백발 할머니잖아 와 너무 충격적인 얼굴이다 얘를 할래 너무 충격적인 얼굴이라 좋아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아까처럼 막 달려서 깨겠다는 그 생각하지 말고 이번 캐릭터가 마지막 캐릭터다 흐흫 얘 죽으면은 아웃워드 아웃워드 평생 삭제다 이 발상으로 갑니다 이럴 순 없어 너무 못해서 너무 역겨워 이렇게 못할 수는 없어 봉대가 있네 여기에 무조건 가져가야죠 아 알키 누르면 다 먹어지는구나 본능이 참 무섭다 본능적으로 누른 알키가 다 먹여줬어 저기 하이에나도 잡고 계단을 밟아가야겠어 너무 생각없이 마법을 쓰고 싶다는 그 일념하에 너무 매가리 없이 했는데 그럴 순 없지 스튜디오가 좀 적게 남았는데 와 저걸 피해? 대단한데? 대단한 하이에나구만 방금 뭔가 한 놈이 왜 왜 바톤토치에 뭐야 놀라서 한 대 맞았잖아 왜 그래 들어와 들어와 한 대 한 대가 중요하다고 절대 맞을 수 없어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영혼까지 다 뽑아간다 하아 미묘하군 미묘하군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거는 방패용이구나 그냥 빼 그냥 빼 가자 나 그 방패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 이거 하나 있으면 돼? 만들 수 있네 그러면? 만들어 차 나는 이제 건방전사다 이제 곧 마법사가 될 것이다 어떡하지? 유령을 먼저 잡아야 되나? 아니면 마법 마법을 먼저 배워야 되나? 어차피 뭔가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럼 마법을 아휴 너무 좀 과하다 마법을 데우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장비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화염방사는 안 배워도 되겠지? 화염방사를 거르고 만화만 챙긴 다음에 그 어르신한테 가야겠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구역에서 일단 일단 나가봐 아 저 유령들이 너무 세 지금 내 수준으로 감당이 안 돼 큰형님이야 그리고 한번 깼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만드는 법을 몰라서 곤통받는다는 거 고통받는다는 거 너무 극혐이고 한번 깼으면은 음식 정도는 다 외우고 있었어야 됐어 일단은 그...분한테 가서 일단 돈부터 모으고 아 먹어서 못 걸어? 잘됐어 누겁다는 것은 주머니가 두텁다는 뜻 주머니가 두텁다는 거는 많이 벌 수 있다는 뜻 좋아 여기서 한번 잠깐만요 이거.. 이거 생방송 체크 좀 하겠습니다 턴제 게임만 해서 그런가 더 못해지는 거 같애 날이 갈수록 게임을 게임을 하면 늘어야 되는데 저번에 했을 때는 다크 소울 로데스론 꽤 직후에서 그런가? 태화됐어 아 그래도 유령이 쎄서 그런 거겠지 설마 주제도 모르고 양손 무기를 꼈기 때문에 유령이 강한데 양손 무기까지 껴서 그랬던 걸로 안금 너무 비참하니까 지금 뭘 갖고 있길래 무기가 아 일단 내놔봐요 일단은 체력부터 약속 nghi 대결 엇허 아저씨가 아니었어 미안해 엇헤 슉 없어어 아저씨 체력 25 상승 좋고 좋고 혈거인 같은 거랑 싸우기 싫으니까 달려가지고 돌파해야겠다 엠발이라서 그런지 더 빠른 것 같아 기분 좋아 자 지금 아직 호의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죠 기억을 잃었나? 왜 그걸 안 했지 붕대는 있어? 붕대가 있네 붕대도 있고 헝겁도 있네 천천히 해서 너무 많은 플레이 타임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큰일인데 됐어 오늘 식사도 거르고 계속 달린다 잠도 거르고 다 모바일 게임 때문이야 모바일 게임을 했기 때문에 불량이 안 나와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전부 모바일 게임이 잘못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 왜 그래 왜 그러냐고 관심도 있잖아 관심도 오면 환장을 해 켜 이게 침대구나 이게 빵이고 잠깐 사이 세 번째인데 이걸 또 까먹었네 저 문도 뭔가 컨텐츠 생길 것 같은데 전혀 안 생겨서 너무 싫죠 마치 있을 법 하면서 안 생기는 가방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무게가 안 맞네요 이것도 버리자 필요가 없잖아 혈거인들이랑 싸우지 말고 달려 꺼져라 혈거인 나는 마을 주민을 구해야 된다 호일을 들고 다른 도시로 도망가면 그걸 팔고 방패로 바꿔라 어떻게 잡았지 진짜 아빠를 방패로 맞고 전기만 굴렀나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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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 캡슐이었는데 아이템 캡슐 이상하네 참 가방이 없으니 저는 못 작업을 느끼는 걸 감사합니다 호일 감사합니다 호일 고맙습니다 레벨이 없는 게임이라서 생각을 못한 거지 사실 엄청난 사기 캐릭터를 쓰고 있었던 건가 아이템 빨로 아이템 빨로 찍노를 다 하고 있었던 건가 눈치질 못 챘을 뿐 사실 강했다 하이에나한테 저 정도 들어갈 정도면은 하이에나가 한 방에 죽었었지 전 회차에서는 힐터가 그럼 데미지가 엄청 낮은 거네 아 아 꺼져 하이에나랑 놀면 안 되는데 나 아 나 저거 상자 캐야 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때려놓을 수가 없네 맨발로 달려 기봉이야 기봉이 아 아 왜 이렇게 빠름 아 개누려 와 쫓아오는 것 봐 계속 이렇게 쫓아와라 저 정도 저렇게 감 보면서 놀 것 같으면은 그냥 상자 캐어도 됐겠다 좀 아깝네 아 죽이고 갈까 집 앞인데 아 미안해 취소 너 너 집 앞에 가도 그냥 집 앞에 이더라 하이에누놈들아 여기서 그냥 하나하나 보내 와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하나 빨리 죽이고 다음 거 잡으려 그랬는데 딜이 안 되는구나 내 등 뒤가 아른하다 아유 아유 야 오이씨 이리와 내려와 내려와 친구 죽었다고 지금 복사의 생각을 잃었나 본데 내놔 둘이 돼 한 마리면 문제없지 와 방패 진짜 개사귀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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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면 안 될까 어 나 뭐 걸렸네 아 아 아 아 잠깐만 저거 진짠가 아 감염치료차 마셔야 되잖아 아 아 저런 것도 걸려 나 저런 거 걸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질병인가 1년 사이에 새로 오실려 새로 코로나인가 아 처음인데요 점점 대충하고 있어 두 번 두세 번째라서 귀찮다고 너무 대충하고 있는데 이럴 순 없습니다 빡세게 해야 돼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모든 마법을 다 써봐야 돼 사실 원래 플랜대로면은 저쪽 건너가서 배우고 다른 도시로 갔어야 되는데 건너가는 건 포기를 해야겠다 건너가는 건 내가 할 수가 없다 저기 저 유령들을 뚫고 건너가는 거는 유령들을 무시하고 건너가는 건 모르겠는데 딜딜딜다는 감염치료부터 먹읍시다 체력이 다니까 나였지? 감염치료차가 뭐지? 만화회복 여깄다 어딨냐 좋아좋아 마법사 직업 두 개 그러면은 저 동네를 가야 되는 건가? 앤메카루 숲에 마법사가 있었던가? 없지 않았나? 아 있었지 그 루노루 쓰는 마법이 있었지? 그러면은 앤메카루 숲을 먼저 가야겠네 안녕 너의 노력이 어떻게 되었나? 너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오니엘이 그냥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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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메카루 숲에 가서 룸마법을 쓸지 아 고민 된다 근데 만화회복은 반드시 갖고 싶은데 먼저 그죠 그러면은 그냥 앤메카루 숲을 한번 가봐야겠다 어차피 퀘스트 깨면은 오라 그럴테니까 자 잘가 아 나 어때 얘는 잘못 걸면 내가 끌려가는구나 레반트로 얘는 조심해야되네 야 나중에 봐 가서 아 체력이 너무 없다 좀 자야겠다 아 자는걸 내가 두고 왔구나 가방도 있어야 되는데 세미가 일단 내꺼 좀 사주세요 가격이 좀 되네 네 가방을 가방을 구해야 되는데 가방 살 수 있나 할 수 있구나 껴 껴 껴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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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를 가져와야지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일단 만화석은 좀 일순인데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나오고 발차기는 안 쓸 거니까 발차기 슬로티로 재정하자 발차기를 안 쓸 거니까 발차기 슬로티로 재정하자 이거랑 세스랑 해서 팔고 아저씨 세수랑 내놔 내가 쓸거야 쟤 뭐에요? 뭐 들고 다니는거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무슨 몬스터인줄 알았다 무슨 몬스터 사냥꾼인줄 알았다 그런걸 들고 있어 또 저기 기술 안 배웠네 기술 안 쓸거니까 잠깐만 이거 좀 사가 아유 돈이 제법 되네 16원이나 되네 16원이면 별로 안되는건가? 일단은 자야되는데 저기 이것이게 자는거 어떻게 만들지? 침낭? 가죽 두개야? 그러면 지하로 가서 가져와야겠네 방도가 없구만 아유 비싼거였구만 크래바이 크래바이 안쓸거니까 씨앗 두개 크래바이도 팔고 진지하게 필요한거를 보충해서 인계철선 제작법 좀 배워야겠다 나중가니까 나중가니까 쓸모가 있어야되네 없니? 제작법 있지 못이랑 딱이네 못은 어 네개 들어가? 어? 어 재력기 괜찮네 인계철선 두개 나오면은 철 두개로 생각하면 되네 혈거인부터 혼내주고 아유 고민된다 애초에 내가 법사 장비를 맞췄으면 안됐네 나 화염방사에 좀 기대를 걸었던 내 잘못이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염방사 따위를 보고 좋을거라고 착각한 나의 잘못이야 저걸로 화염방사가 돼야지 이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거였구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와 근데 무슨 여기 습격이 90%냐 아무도 없는데 그걸 당했대 심지어 이 마을 밑이야 날 누가 습격해 쟤네가 습격했구나 둘이나 있네 저기 저기 얘들아 기다려볼래? 넌 약하구나 아 이거 이거 왔다갔다 방패가 아니지 아 아 얘네가 와서 습격할거라고 상상 아 이거 돈주네 3원 나쁘지 않지 잘줬어 야 빨리 자고 아이고 겁나 무거워라 가방 어디갔지? 가방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 가방 줘 가방 줘 가방 내놔 바닥에 버리기 귀찮아 조금씩 간다 조금씩 빨리빨리 빨리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이 가방을 매면 가방만 매면 가방만 매면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내놔 좋아 이제 아무도 습격을 못하겠지 다 죽었으니까 지체가 습격할 리는 없으니까 이거하고 별의 모래 훔치러 가야겠다 아 근데 별의 모래 훔치러 가면은 권총새우가 다 죽을 것 같은데 또 있다고? 없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양아치네 진짜 그렇죠 자 가방에 매달고 켜고 방패 들어 완벽하다 별의 새우나 가지러 갈까 아 이거 사원짜린데 가져가야지 옷갱이 가져가고 철광석에 가서 철조각으로 인계철선을 좀 구비해 놔야겠네요 내놔 그렇지 벌레까지 비싼 벌레까지 옷감도 필요하고 필요한게 많구만 다 뒤져서 손에 넣고 말겠어 녹색 버전 나가서 돌아가야되나 별의 모래 때문이라도 가야겠지 나가서 상자도 오는 길에 하나 켜야되고 다른 데도 뭔가 숨겨질 것 같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별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 목표는 별의 모래 아 너무 밝다 그냥 가야겠다 아아 조금만 더 잘걸 저기는 나무 캐고 저기는 나무 캐고 차아 날 반지 방패락 나오고 달리야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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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까 저기를 아휴 멀다 가더라도 한번 들렀다 가야지 물 있고 가벨이 있고 갔다 오기만 하면 되네 잠도 잤으니까 와아 대박 인기처선 두개 갈까? 킥만 한데? 지금 맵 넘어가면은 그 못 올 거 아냐 혈거인은 길만 찾아서 나가면 되지 다 무시하고 만화만 획득해서 뒷길로 나온 다음에 지금 여행식량이 몇 개지? 여행식량이야 뭐 보일 수 있으니까 해야겠다 그리고 건너가서 룸마법을 배워야겠네 그 아 쪽 숲으로 넘어가서 아하 이거 일이네 일이야 아주 그냥 그 상자도 거르고 그 참에 인기처선 써서 어떻게 버텨봐야지 뭐 아 내가 이걸 넣어놨네 뭐 어때 크래바이 향신료 벌레 다음 맵에서 가는건 그렇죠 다음 맵에서 뭘 해야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으려나 버섯방패 캐스트를 깨놔야될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돈 모을라면은 금기가 있어야 되니까 음 음 ... 음 음 음 음 이거 음 음 음 음 음 화살이랑 함정이랑 활이야 뭐 저기 가면 나올테고 무게 50에 어 이거 도적들이다 처음 만나는 거 안 도적을 도적을 처음 만나는 거 같냐 아주 빨리 와홉사가 돼서 이 원한을 전부 갚아야겠어 그냥 내 눈에 띄면은 만화가 독날 때까지 그냥 다 죽이는 걸로 그럼 또 안되나? 빰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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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확실하고 이거 혹시 랜턴 내구도가 괜찮은 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끄자 들어가서 써야되니까 아 저 유령 유령 저 구역이 조금 거슬리네 저걸 너무 하고 싶은데 저기에 강택째도 있고 강택째도 한번 훔쳐가야되고 유령 어그를 한번에 다 끌어서 거.. 가둬버려도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왔었나? 여기였나 여기 여기 와 저풀 뭐야 도적기진가? 물은.. 몇.. 4칸있고 물 4칸이면 충분하지 3칸만 있어도 될 거 같아 2칸에 3칸만 어처구니 엄지만 안하면 그러면 RPG 게임으로 할걸 너무 생각 없었다 RPG 게임으로 해서 레벨업 하면서 했으면 더 재밌었을텐데 이게 한번 처음 할땐 되게 재밌었는데 좀 가니까 좀 기운이 빠지네 켜고 여기였지? 여기였지? 어 뭐야? 왜 이렇게 안전해? 뭐야? 그래 이게 정상이었어 그렇지 그래 이게 정상 여긴 어디 난 누구? 잘못 왔다 어 긴장된다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안녕? 나 간다? 나 갈게 미안했고 나 간다 어디서 이.. 이게 정상이다 아까보다 아까보다 붉은 거 하나만큼 적은데 그래도 많은 거 같은데 아 뭔가 이상한데 더 는 거 아닌가? 전에도 이렇게 많았나? 전 후반에 와서 그냥 벌레라고 생각을 했나? 어 철검이래 너무 좋구요 포타주까지 어디 보자 자 아이고 드디어 검다운 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약했다 이거다 마법사 아 너 너 얼굴 치워 너 얼굴이 더 깬다 야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의 마법의 힘을 얻기 위한 여행 가겠네 화염방사는 걸겠습니다 안 쓸 거 같네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질러버려? 질러버려 아까랑 같은 수치는 내가 용납이 안 된다 만화 160이다 영원 발현이 뭐야? 둘 중 하나 배우는 거네 사망한 도적이나 탐험가의 푸른 영혼 구체를 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건데? 푸 소생 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설레이는 건 아니겠지 아무런 기도도 하지 말자 마치 없는 스킬인 것처럼 있다가 떴을 때 기분 좋으니까 좋아요 어 배고프다네? 아야 이거 아니야 1번 궁금하긴 하다 뭐 나올지 떠납시다 이제 왕업 장비 같은 거는 다른 구역에서 구하고 앤메카로 숲에 가서 앤메카로 숲에 가서 나불 배우는 걸로 시체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시체의 영혼을 추첨 지킨다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뭔데 만화 소모량 감소는 적용되도 되는 거겠지? 예전에 리치를 죽이면 만화 소모량 감소 엄청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내가 그때 법사가 아니라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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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에이 이러지 맙시다 도덕성을 기릅시다 친구들 친구들 밝은 데서 싸우던가 아 오 미친놈이야 달려와서 그냥 때릴라 그래 저게 도적 있어 코끽이나 먹어라 코끽이나 먹어라 이놈들아 응 하나 잡고 아이씨 존나 아파 존나 아파 그만해 허어 나 죽어요 아니아니 이거 입으라고 아 무겁잖아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쓰면 어떻게 돼? 뭐가 변한 거예요? 저게 뭐가 변한 거죠?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됐어 됐어 언어를 또 내놔 뭐야 그냥 혹시 표시하는 건 아니겠지? 그냥 네가 죽인 시체가 이곳에 있다 뭐 에이 잠깐만 뭐 변했다 변했다 아 이건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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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가? 모르겠다 예전에 멜론 같은 거 먹으면 1.2씩 차고 그러지 않았나 저 정도면은 실망이지 보조 계통이잖아 나는 아예 강해지는 걸 원한다고 인계 철선 쓸만하다 이거 무기 갈아가지고 인계 철선으로 좀 바꿔놔야겠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얼마에 지나? 18원 있어? 택도 없네? 빨리 가자 와 너무 무기야 너무 무기약해 마채태가 뭐야 장검 끼고 있니? 장검 장검 정검 인정 마채태면 아니면 되지 이렇게 지나가도 되겠지? 이쪽으로 귀중한 곡괭이를 버리고 가는 여행인데 잘 돼야 돼 곡괭이로 얻은 게 벌레 하나랑 철조각 하나밖에 없어 만화석이 많았는데 만화석을 캐고 왔어야 됐는데 너무 눈앞에 이득에 정신이 나가있었다 근데 지금 스태미나가 너무 적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만화가 너무 많다 나이 엄청난 만화냐 나이 엄청난 만화냐 개쑤야 개쑤 얼른 마법을 배워야지 저 저 저 저 저 저 맵을 넘어간다는 저 욕망 때문에 한 번 죽었지만 완벽하게 복구됐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이득 아닌가 이 정도면은 물론 혈거인 방패를 못 얻긴 했지만 그 정도는 돈도 아니지 앞으로 내가 마법을 마법사가 돼서 벌어들일 거 생각하면 판타직의 전통 정통기족인데 법사님의 힘을 믿습니다 저번에 했을 때 에보니오리를 잡을 때 무기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고 함정 데미지가 엄청 들어갔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법사의 이 화력이 얼마나 될지 기대가 좀 됩니다 왜냐면 법사가 이제 그냥 만화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것도 소모 되고 그러니까 강력한 마법으로 적도를 쓰러뜨리고 난 살고 오? 오오 ou 야 깜짝 어 이게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눈만 보여 어 어이씨 놀랐잖아 가는 김에 저기 난파선 오.. 예에 하지마 하지마가지마 하지만 가 가 놓자지마 먹을 거 없어 날 잡아먹으려는 그 심뿐인 것 같던데 의림없지 가 가 가 눈 감고 다녀 앞에서 올렸잖아 진짜 잘 만들었다 몬스터 진짜 놀랐어 진짜 한 번이 아니야 너무 화나 혼자 있는 건 좋은데 아이고 자꾸 물리는 거야 가죽 내놔 가죽이랑 곡이 너무 좋고 뼈가 안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죠 달과 별 다 똑같은 거 나오네 심지어 비밀번호도 똑같고 35원은 좋죠 와인도 나왔고 문제는 다음 맵인데 왜 먹니? 왜 왜 독을 섭취하는 거니 개뜬공 없이? 아니 그걸 왜 먹은 거야 갑자기 참 이해가 안 되네 저기였나? 뭐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저기 밖에 없다 길이 한 번에 보내줘 한 번에 보내줘 이렇게 어두운데 내 불빛 때문인가 산적들은 나 겁나 잘 찾어 지척에 닿아야지 산적의 존재를 깨달아 버려 마법사 간다 딱이다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앤메카루 숲에서 500원을 모아서 마법사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셀까 아 아 세맵인데 밤이라서 보이지가 않아 아무것도 길 가다가 유령도 나오고 그러거든 여기는 보이죠 저기 저기 저 멀리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내 이 장검 따위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갈 테니까 찌그러져서 잘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저 유령들이 양심은 있는게 별로 안 빠르더라구요 참 양심은 있어 와 맵 좀 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거죠 이렇게 쭉 가면 되죠 이 맵에는 전맵과는 비교도 안 돼 강력한 적들도 많고 여기서 멘티코도 있다고 하던데 멘티코는 못 만나봤구요 그 멘티코백을 다 만나본거 같은데 맵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저기 저 고대인의 여기 고대인의 얼굴이 가장 어려운 던전 아니었나 저기 최종 아이템으로 그 뭐였지 식인종이었나 그 윈디고 상위호환인 몬스터가 나와서 강력한 메이스를 줬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택도 없겠네요 진짜 최종 던전급 전투력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센 던전 아닌가 이 게임에서 더 센데가 있었나? 그 레반트 쪽에 있었던가 최강 클라스 던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면은 바로 잡아먹히겠죠 바로 된장 발라서 뚝딱이기 때문에 나는 계기지 않겠습니다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죠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요 길가다 보이는 불빛은 저기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저기 권총새우였나? 아 맞다 저쪽에 아이템 하나 있었지?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불 데미지 추가되는 아이템 있었던거 같은데 어떡하지 마을로 그냥 가야 오우 야이씨 이 맵이 날 죽인 저번의 차에서 유일하게 날 죽인 이번의 차에선 하도 죽어서 유일하게 죽었다는 말이 안어울리지만 사슴이 나옵니다 저 사슴을 저 상인은 짐 수레 끄는 데 쓰고 있는데 아 깜짝 놀랬다 진짜 깜짝 놀랬다 나 와 이렇게 놀랄 수가 있나 방금 저거 쟤는 도적 아니야? 역대급으로 올랐다 진짜 어 하이에나가 더 놀랐던 것 같긴하다 솔직히 어이 뭐야 왜 갑자기 왜 그래 밝은 날 놔두고 자꾸 이상한 날짜에 나와서 그래 트미널 잘 관리해서 전에는 호화 텐트부터 해서 진짜 풀 텐 맞추고 넘어왔었나? 그래도 한번 죽었었지? 뼈로 된 무기도 만들어 쓰고 그래 너무 아니래 지금 아니람 그 자체야 아무것도 없이 왔어 하지만 마법을 얻는다면 버그 도시 도착 마법으로 다 머리 깨고 다닌다면? 빨리 마법사가 되자 됐다 도시다 나 뭐야 꺼 잠이나 자자 비켜 비켜 나 자야돼 그래 그래 여기 물도 있다 물도 깨끗한 물 마셔 어때 완벽해 잘하고 오 무기 소리도 하고 너무 좋죠 전에 여기서 가장 많이 있지 않았나? 재밌는게 많아서 여기서 여기서 메인의 아줌마가 일로 가라 그랬었는데 그딴건 알 바 아니고 전직이나 하러 가겠습니다 전직은 안되겠다 장비 때문에 물이 없네 물 물 물 물 물 내놔 하나 둘 마시는게 아니라 획득하고 있었냐? 미친놈이야? 마시라고 어째 빨리 마신다 했어 이렇게 빨리 먹을 놈이 아닌데 가자 일단은 거래 먼저 한번 때려주고 뭐 내가 할 수 있어 아 너가 아니지 너 얘지 다 팔아 가치 따위 신경쓰지 말고 다 팔아 이건 써야되지만 그래도 팔아 그래도 팔아 돈이 최고야 130원이다 마법 하나만 알려줘봐 마법 하나만 있으면은 법사야 하나면 돼 하나면 지금은 그냥 마나가 많은 인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하는 인간 마나가 있어야돼 알려주세요 너죠 현자교관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최대 만화가 40 증가합니다 이거 하면은 나 200이네 딱 40 올려주는구나 고급 룬콤보를 사용할 수 있구요 모든 주문의 위력이 증가하거나 효과가 추가됩니다 왼손에 주문서를 들고 있지 않으면 룬 문자를 사용할 수 주문서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 잠깐만 공부해와야겠다 룬 문자 아웃워드 큰일났다 큰일났다 4개의 룬을 활용하여 대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어딘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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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현자 전통 마법사로 전통 마법사로 교관 플라자가 되며 초록색이랑 파랑을 섞으면 초록색이랑 파랑을 섞으면 룬 렌턴이 돼서 주변을 밝혀주고 파랑과 보라를 섞으면은 보호가 증가하면 물리 저항이 증가한다 그리고 초록과 주황을 섞으면 번개를 발사하고 주황과 초록을 섞으면은 아 순서가 있구나 덫을 설치한다 주황과 보라를 섞으면 룬 블레이드가 돼서 소왕검이 생긴다 어 그럼 초록이랑 주황을 하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초록과 주황 아 됐습니다 볼까? 와 어썸하다 진짜 이거죠? 이거 1,2,3,4 다 써야겠는데 1번 2번 아 마도 책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나한테 책을 구매를 해야되네 그러면? 어디서 구하죠? 책 주세요 내나 책장에 있는 거 아무거나 내나 이 새끼 이거 이거 팔아먹을라 그래?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냐 뉴비를 위한 입문책은 없는 거야?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전직을 할지 말지 정해라 하긴 아쉬운 게 없을 테지 이런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예전에 저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저희 갔다가 엄청나게 그 막 화면 깨지고 배 테스트 버전 때 이게 이게 공식 보전이다 울트라 옵션이다 살만하다 세일할 때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가 주고 샀지만 책 어딨어요 아 이건가보다 주문서 잠깐만 잠깐만 타임 주문서 75원짜리 있어야 돼? 잠깐만요 75원이 누구 개이름이야? 잠깐만 잠깐만 있는 거 다 팔아도 안 될 거 같은데? 다 팔아도 50원 될까 말까인데? 아이템을 구해야 된다 아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직 마홉사로 전직도 안 했지만 1,2번을 쓰기 시작하면은 진작은 마홉사야 마라통 왜 저렇게 됐냐고 최대 마라 줄었냐고 한 것도 없는데 미쳤냐고 와 근데 줄어도 112네 엄청나긴 하네 마법사가 된 다음에 유령들을 마법으로 쫓아내고 와 웹 됐다 예쁘다 이게 울트라구나 난 테스트 버전을 왜 한 거야 기다렸다가 지금 할걸 더 재밌었을 텐데 야 나 돈 어디서 모으지? 모을 데가 없는데? 저걸로 6원 한 9원 정도 얻었고 나 스태미나 왜 이렇게 막 써? 미쳤어? 저기 보이는데 쟤 못 이길 거 같거든요 저기 뭐 보이는데 잘 생각하자 인계철선을 써서 잡을만한 값어치가 있는 걸까? 쟤가? 아 둘이네 못 이기네 그냥 아예 못 이기네 물로 들어가서 너 헤엄칠 수 있냐 근데? 물로 아예 못 들어가네 개똥게임이네?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지 그러면? 저기로 가자 저기도 저기 있지 않나? 저쪽 다리 건너가면은 제가 예전에 나름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와 진짜 풀그래픽 좋네 배.. 테스트 버전이랑은 비교가 안 되네 이거 만족스러운데? 게임 너무? 저쪽에 그 강철 강철 늑대처럼 생긴 골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좋네요 게임이 갑자기 급좋아졌네요 계속 밤이라서 이 그래픽을 다 못봤다는게 너무 한탄스럽네요 지금 가진거 다 활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암염인가 저건? 여기 상자 하나 있잖아 저기 도적이 안나오네 나왔던 것 같은데 나야 뭐 좋지만 아무것도 없지? 확실하게 없는거지 저거는 표지판이다 아싸 오..아직 안되겠지? 절로가면 사슴인데 사슴은 못 이길 것 같고 이제 갈 데가 없는데? 그..영주님 만나러 갈까? 와 그래픽 너무 좋다 진짜 그래픽 진짜 별로였는데 진심으로 너무 별로여서 내가 하면서도 욕하면 안될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테스트 버전이기도 했고 울트나가 이렇게 좋구나 와..전이랑 급이 다르네 여담이지만 화질도 전보다 좀 나을겁니다 그래 전에 것도 볼만 할거에요 전에 것도 열심히 찍었기때매 저 방송 허드로 하는 사람 아니기때매 근데 너무 예쁘긴 하네 지금이 어우 매미 너무 예쁘다 보는 맛이 좀 있네요 뭐.. 너 아니야 너야 25원이 돼야된다 이거 은근히 비싸다 자 57원 63원 67원 4원도 여기까지 해야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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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서 내놔 주문서만 있으면 돼 다 뒤졌다 진짜 주문서만 있으면은 마법사야 마법은 초반에 할수있게 해줘야돼 난 그런게임이 좋아 너무 할라니까 너무 귀찮아 뭐랑 바꾼거야? 아 방패 대신 들어가는구나 한번만 써보고 가겠습니다 입구에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리고 도적.. 도적들한테 미개한 도적들한테 마법의 힘을 알려줘야죠 주문서다 와 진짜 비쌌다 마법도 쓰려면 뭐 두개나 더해야되고 장거비랑 같이 쓸 수 있네요 무기도 바꿔야겠는데 이쑤시기 같은거 있는걸로 바꾸고 또 어디서 또 무기를 구할 수 있었던거 같은데 다 기억이 안나네 진짜 좋은 무기 많은데 와 왜이렇게 그래픽이 예뻐 뭐야 일단은 해봅시다 주황초록으로 쓰면은 뭐라 그랬죠? 아 함정이구나 아 천천히 쓰는거네 그러면은 초록이랑 주황을 쓰는거야? 2, 1번을 써야되네 1, 2번이 함정이고 좋아좋아좋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인계철선을 깐다 저 사슴분 안됩니다 저분은 안돼 너 무기 막으면 어떻게돼?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이거 그냥 무기 맞지? 그림자가 안 변하는거죠 무기에 울트라 울트라옴 맞아 너 왜그래 왜 나 실망시킬라 그래 그러지마 만화소비량 감소 아이템도 싹 다 입혀주고 싶은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진거 같지만 착각이겠죠 네 그러면은 인계철선 깔고 마법 아 인계철선을 깔 재료가 없구나 함정 깔고 마법 발사하고 싸우다가 질거 같으면 도망가는걸로 좋아 좋아요 일단 깔아 까나 와 근데 이거 싸우면서 쓸 수 있는거야? 뭐야 야 도망가 왜 안돼? 2번 1번 하면 되는거 아냐? 아 마법을 한 번에 하나밖에 못쓰네 나 이름 못해를거 같은데? 뒤에 있는거 사라졌네 한번만 한번만 써보자 그럼 헤엑 잠깐만 잠깐만 쎄긴 쎄다 쎄긴 쎄다 쎄긴 쎄다 쎄긴 쎄다 쎄긴 쎈데 나 뒤지겠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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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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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야야야 아 야 그걸 왜 깔아 미친놈아 잘가 넌 마법사지 마법사랑 안놀아 같은 마법사인데 죽일 수 없지 그런걸로 해줘 꺼져 마블 한번밖에 못쓴다는게 너무 충격적이다 만화가 차긴 차는거야? 만화 16이야 만화 회복략이 없어 꺼져 도랑 안 놀아 도랑 안 놀아 도랑 안 놀아 나는 함정 설치하고 압 쏘고 할라 그랬는데 어떻게 누가 이러냐 그럼 2번 1번 한번만 써볼까 아냐아냐 지랄하지마 뒤져나 아냐아냐 왜그래 올려올려 회복해야돼 나는 살아야돼 애초에 만화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거 저거? 8이야 16이면 한번더 쓸 수 있긴 하네 한 따까리 해? 2번 1번인데 2번 1번 왜 안써져? 이거면 되는거 아냐? 2번 와 쎄다 나.. 내 상대가 아닌거 같애 응 내 상대야 와 잠깐만요 나..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저 지구력이 없습니다 선생님 좀 뒤졌다 진짜 기력만 차 저 모자이크 된건가요? 아니면 그래픽 깨진건가요 저 얼음덩어리 저 얼음덩어리 아니겠죠 냉기 때문에 흐릿한거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방금 멀쩡했던거 같은데 넌 죽었다 나 가까이 가면 넌 죽는거야 넌 죽었어 어휴 잘가고 누군가 잔뜩 생겼다 매 이거 해제 가져가 쓸거야 하 함정이 좋네 함정은 여러개 되는데 나 함정이 여러개 돼서 당연히 될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와 이거 좀 심하네 실망이네 그냥 명백하게 상위호한무기 나왔죠 어? 뭐야 이거 한 대밖에 안 때리네? 충격 느는건가 보다 어 세대 때리던 무기가 뭐였지? 세대 때리던 무기가 있었는데 양손목이었나? 아 저 마법사인데 마나가 없습니다 지금 마나가 0이에요 빨리 자야됩니다 잔다고 채워지나 이거 마법? 어 근데 마법이 함정이 데미지가 꽤 세네요 기대 안했는데 근데 저 번개를 발사한다고 내가 오 야야야야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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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마 야 웃기지마 흫 에이 에이 이거 아니야 얘기했어 이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했어? 요오오오오오오오 미친놈아 이 하이에나도 못 때리는데? 만샤에 대해 바닥에 쓰러집니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며 고통만 사려질지 지금 누군가 당신의 옆에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예전에는 무조건 그걸로 보냈거든요. 괴물이 눈대로? 바뀌었다 많이. 따뜻한 음성이 고통의 수렁을 뚫고 귀까지 전해지면 이봐 아직 죽게는 이러다고 정신 차려봐. 별빛과 모닥불이 당신의 경영된 마음을 일렁입니다. 한급히 눈을 뜯자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척지가 그것을 누르고 있는 이상한 병이 보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 체부일 쪽지... 야 이런 이벤트 없었는데 이벤트가 생겼네 공식 버전에서 아 최대치는 않느냐? 이봐 당신 조금 곤란한 것 같으니 도와줄게 내가 계속 지켜봐줄 수는 없지만 일단 편안하게 해줄게 내가 직접 만든 음료만 잡아 나한테 맞을 거라고 나 하나 미친 거야 친구 이게 어디예요? 어디다 날 갖다 놓은 거야 미친놈은 곱게 살려주면 되잖아 엄청 멀리났네 저기 보이네 잠깐만 그러면은 초록하고 벙... 초록하고 주황하면 번개발사라 그랬는데? 발사가 안 되는 거지? 일단 한번 재워보자 나를 나 자신을 다행이다 이거 하드코어라서 죽으면 죽거든요? 살았죠? 아침에 일어납시다 아... 아무 일도 없었다니 있을만 했는데 먹고 물 마시고 이거 버려 팔리지도 않는 거 내가 만든 저 간이책 저거 한 잔도 마시고 빵 먹고 잠깐만 잠깐만요 저 새끼 뭐죠? 저 새끼는 정체가 뭐죠? 꺼져줄래?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니? 초록 주황 맞죠? 초록 주황하면 번개발사라는데 번개가 안 발사돼 만화는 채워주네 자면은 발사 안 돼? 어... 터졌다 아 왜 그래?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타임 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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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왜 안 돼 마모 왜 안 돼 됐어 됐어 아니 번개발사가 안 되는데? 번개발사는 뭐 더 상의룬이야? 나 보내주실? 저거 찾아서 보내주실? 아 또 죽을 뻔했네 아 또 죽을 뻔했네 미친 게임이야 마나가 없잖아 또 근데 함정이 너무 좋아서 굳이 다른 거 쓸 필요는 없겠다 번개발사를 못 쓰는 건 좀 흠인데 굳이 필요하진 않네 또 자야지 또 덤벼봐 또 덤벼봐 나 일어나면 마나 차 있을 거야 또 덤벼봐 나 일어나면 마나 차 있을 거야 근처에 있지? 와 다 찼네 만화 최대량은 어떻게 채우는 거죠? 80밖에 안 돼 근데 만화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80이나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 기본 능력치의 대부분을 지금 만화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만화를 못 쓰면 나는 그냥 못 싸우거든요? 아 너무 느리다 근데 베이스 이거 창으로 거물을 바꿔 보자 비슷한 건가? 아니 아니 조금 더 빠른 거 같은데 약간 근데 수치상으로는 비슷한데 속도가 뭔가 불합리해 올라가서 그 녀석한테 함정 맛을 보여줘야겠어 공짜 함정인데 자고 일어나면 찬다는 건 공짜라는 거 아니야 마나 최대량에 대한 약간 이제 불합리함을 느끼긴 하지만 마법사가 되게 좋은 직업이네 전혀 전사로 했는데 괜히 했었네요 전사도 템이 좋아지면 너무 사이긴 한데 올려줄래? 야! 공식 오픈했으면 이 정도 올려줘 아 치사하네 진짜 스카이 님보다 더 하네 진짜 그래서 그냥 갈 거야 파밍하고 싶은데 파밍했지 나? 이러한 거야 그러면은 새로운 무기를 찾겠습니다 전 또 해본 놈으로서 좋은 무기가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쏘시개 무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법 데미지가 은근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딴 건 몰라도 지금 방어력이 너무 낮다 기족지가 마련할까 봐 이렇게 나한테 고통 쪽? 야 어떻게 나 사슴한테 또 죽었지? 사슴이랑은 진짜 뭔가 안 맞나봐 저번에 유일하게 날 죽인게 사슴이었는데 수많은 플레이타임 중에서 콘텐츠 다 볼때까지 진짜 보스들 다 잡고 다니면서 저기 저기 한쪽 위에서 떨어지는 거 보였나요? 방금 저기 저기 대자로 대자로 서있다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해 아싸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잡아보자 한번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여기 있던 거 아니었니? 어디 갔니? 저기 저기 있나보다 아 왜 또 둘이야 개치사해 야 덤벼 1,2번이 맞네 뭐 제거하러 온거야 너 혼자? 미쳤다 진짜 잡았고 저거 보고 바로 반응해서 때리러 오네? 잘가? 와 되게 세다 얘네 반응 반응이 아주 좋네 하지만 내 상대는 아니었구요 마법사의 상대는 아니었다 이게 마법이다 마법 개삭이다 사슴도 개삭이다 가까이 안 가겠다 마법사 너무 좋죠? 빨리 가야지 근데 마법사를 하면서 더 못해진 것 같애 크흫 뭔가 미심쩍어 상대적 효과가 아닐까 내가 내가 못해짐으로 인해서 크흫 상대적으로 더 강해보이는게 아닌가 그냥 그런 의심 비울 수 없는 부분이구요 여기에 센 적 저 엄청 징그러운 벌레거든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네요 아 나 이거 불을 껐구나 여기 쪽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었나 망했다 망했다 나 떨어지는 거 있는 거 몰랐는데 다 떨어지는 거 좋아 와 야야야야야 잠깐만 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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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함 침낭이 왜 있어 내가 어두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횃불 횃불 못 만드나? 횃불을 만들면 내가 마법을 못쓰잖아 잠깐만 그러면은 아 횃불이 있는데 또 만들었네 미쳤네 진짜 Q랑 2 Q Q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였지? 일단 하나 해 그리고 아 나 저 벌레 보러가기 싫은데 인계철선을 하나 처리하자 눈치 여기저기있죠 지금 제일 싫어네 저 벌레가 소름끼쳐 애타는 존재를 파악하고 봐도 소름끼쳐 그쵸 어떤 어떻게 게임을 만들었길래 이 귀목에서 함정설치가 안 되는 거죠? 킹받네요 내가 밟으면 안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합시다 팔라디움 못으로 마나가 없냐? 세상에 나 못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개 싫어 진짜 오우야 미친놈이야 저거밖에 안 달아? 와 개쎄 개미지 겁나 안 달아 법상 은근 약한 거 같은데 평타가 훨씬 효율적이잖아 안정감도 있고 괜히 여기 침낭이 있는 게 아니네 괜히 함정 설치했다가 얻어맞긴 하고 그냥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개더럽지만 아쉬운 게 나니까 가져간다 이름이 암살자 벌레네? 옛날에 저런 이름이었나? 난 기억을 잃은 거 같지 진짜로 아 숙배 확률이 0이네요 3시간만 자 저 벌레 옆에서 너무 싫다 진짜 여기 꼬채기 같은 거 나왔던 거 같은데 어 이거 또 어떻게 먹는 거였지? 어떻게 넘어가서 먹었는데 목말라? 너 왜 불이 꺼졌니? 불이 왜 꺼진 거야? 불이 꺼지면은 나 가방 어떻게 해? 여기다 너가 큐야 이제 너가 새로운 큐야 와 좋은 거 나왔잖아 겁나 잘 나와서 정교한 거까지 나왔어 좋아요 꿀릴 거 없죠 이제? 검도 있고 이거 어떻게 열었지? 나 여는 법을 알았던 거 같은데 어떻게 전에 열어서 저기 안쪽 안쪽에 있는 아이템을 탐했었는데 야 여기 이렇게 나와? 장작은 0원이니까 가져갈 필요 없죠 안 팔리니까 언제든지 켤 수 있고 이거 어떻게 열었었지? 내가 아 이거 이렇게 하나 여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었을까? 이 깔개들 밑에 깔아놨다던가 문을 입구를 나중에 가자 어차피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은 아이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탐나는 아이템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파밍의 즐거움을 위해서 못 본 체 하겠습니다 모네조나를 밖으로 어떻게 열었었지? 진짜 어떻게 열었었지? 나 팔라줌 함정이었는데 저거 맞고도 벌레가 저렇게 안다네 샘벌레구나 저기 건너가야 되죠 가서 이제 새로운 마법들을 좀 배워와야겠죠 전직도 해야되고 저거 말고는 룬 랜턴 그리고 이제 룬 프로텍션 그리고 룬 블레이드 라고 있는데 초록파랑파랑보라 주황보라 모르겠다 하자 일단 일단은 전직은 해야되니까 전직은 법사직업이 이 게임에 3개 있기 때문에 3개 다 법사로 해야겠죠? 뭐 효율을 생각하면 솔직히 하나는 도적으로 하는게 나은거 같긴 한데 그냥 갑시다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하지만 살아있긴 해요 한 번 지긴 했지만 사슴님한테 사슴은 진짜 역기로 생각하고 도망가야되 마치 악마를 보듯이 보고 두려워하고 회피해야되 진짜 악마 그 자체야 극초반인거치곤 되게 잘 버무렸다 전직까지 하고 어떻게 만전을 기한 다음에 저기 유령 쪽으로 가서 만화 자동회복이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번개발사가 안된다는게 너무 크다 2일이면 된다 그랬는데 초록 초록 주황이면 된다 그랬는데 초록 주황이 안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타겟팅을 하고 써도 안되는데 초록을 써놓은 상태에서 한 번 주황을 써볼까 그러면 초록을 쓰고 가서 주황을 쓰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야 이게 주문서 없이도 쓸 수 있다 그랬나? 전직하면은 돈을 빨리 모아야겠네 일단은 여기 있는걸 다 배워야되니까 6424 한 3000원 있어야되는거죠 룬까지 하면 딱 3000원이네요 룬 두개 전직하는데 500원 그리고 600원씩 4번하면 2400원 딱 3000원인데 한편 어떻게 먹지? 예전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썩어놨었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보면 또 있어 뭔가 뭔가 또 팔거리가 생겼어 너 왜 책 들었다 내렸다 해 기분 나쁘게 또 이러면 또 돈이 또 돼 근데 이래도 한참 남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아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 번개발사는 써보고 싶은데 번개발사로 선빵을 치고 함정을 까는게 더 이상적인가 아니 근데 함정을 깐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게 확정이 나면 좋겠는데 되는게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있나 이거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룬을 전부 획득했습니다 1 2 3 4로 지정하면 되겠죠 순서대로 할까 순서대로 할까 여기 써있는 순서대로 파랑 1번 주황 2번 보라 3번 초록 4번 그러니까 이제 2 4번을 하면 함정이 나오는거고 초록 파랑 초록 파랑 1 4번을 하면은 랜턴이 나오고 파랑 보라 1 3번을 하면은 프로텍트 그럼 파랑 주황은 없는거야? 파랑 주황 한번 해보자 없네? 파랑 보라 어? 나왔다 뭔가 아 이건가 보다 이게 뭐 얼마짜린데 어어 28이네 엄청 세네 지금 기준으로는 꽤 세네 와 콤보가 있었네? 한 번 두 번 세 번 와 나 처음 알았어 혹시 알고 있었는데 까먹은건 아니겠지? 에이 잘 몰랐던걸로 해 일정시간 지속이네 번개 발사가 초록 주황이라는데 왜 안되는거야 왜 안되는거야? 이따 다 되네 오 이거 밟다 자야지 물도 떠야겠네요 이따가 자꾸 일어나서 이제 돈 모으는 게임이 됐다 모으고 다른 도시가 또 모으고 다른 도시가 또 모으고 돈 열라 모아야돼 근데 이거 원거리 공격이 되면 좋은게 내가 진짜 편해지거든요 그냥 원거리 그냥 싸버리면 되니까 어때 아직도 갈증이 있네 음식도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게 필요한데 계속 가베리만 먹고 있어 개불쌍해 개불쌍해 번개 아살이 안되면은 함정 설치하고 그냥 발사하는게 세겠다 아살이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무기는 좋은거 주우면 되니까 굳이 만들 필요 없고 함정이 제일 센거네 아 2,4번이야 2,4번밖에 쓸게 없어 지금 상태 뒷문 이 맵에 뒷문인데 뒷문으로 나가면 난 얻을 수 있는게 없네 고인의 유적 쪽이니까 어디 보자 그럼 나 다음 그 직업은 뭘 보는게 나을라나 이거 읽고 배운다고 치고 일단은 어 네크로맨서가 있어 이 게임에? 어 내가 얘기한 데가 네크로맨서였어? 잠깐만요 아 나 그런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영원 발현으로 푸른 불꽃을 나타내기 위한 마술을 사용해서 스켈레톤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영원 발현으로 푸른 불꽃을 나타내기 위한 마술을 사용해서 스켈레톤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아 그래? 난 몰랐는데? 그런 기능이 있어 네크로맨서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다른거 다 거르고 저거 하라고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이템도 마법, 만화, 마법사용 아이템이 좀 필요한데 어디로 가야되지 나 그럼? 돈 보려면은? 아예 센거 잡으러 가야되나? 아휴 큰일났네 아까같이 18원 주는 애들을 잡으면은 사실 금방 모을거 같은데 너무 세지 솔직히 마법 빼고는 쓸만한게 없는데 마법조차도 이제 룬을 두개 사용해야되니까 딜로스가 좀 심하죠? 딜레이도 있고 룬을 좀 빨리 사용하는 그런 마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있을리가 있나 나 여기서 사산만에 졌었는데 저번에 뭐야 너 왜 안 와 뭐야 너 왜 안 와 진짜 안돼 발사가 나 간다 나 간다 와 진짜 세네 얘 마법사용 이름은 강해 무언가 당신을 뒤쫓고 있어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입니다 며칠 뒤에 악몽에 시달렸을까요? 공폐별명을 질러와 비질 크리스탈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걸까요? 어 이거 그냥 랜덤인가 보... 데스패널리인가 보다 어디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나 죽어 아 이거 근데 진짜 첫 타 한번밖에 못쓰면 너무 효율 떨어지는데 인간적으로 그럼 검까지 써야 된다는 건가 내가? 잠깐만요 주황 보라를 써야돼? 2,4,2,3 2,4,2,3을 해야되네 그럼 내가 2,3을 먼저 하고 2,4를 해야겠구나 나가야겠다 여기 싸우는 건 솔직히 좀 너무 셀 것 같고 한 번 한 번 비집어? 아냐아냐 하지마 괜히 뒤져 2,3,2,4를 해야되네 전투 도중에 한 번 더 저걸 쓰겠다는 건 너무 어렵고 혹시 두 번 쓸 수 있는 게 여기 한 번 설치하고 2번 써놓으면 되는 거 아냐? 이러면 두 번 아 이러면 두 번 되네 그리고 소환검으로 한 방 어 이러면 괜찮네 이 정도면 인정이지 이 정도면 콤보 인정이지 그럼 2,4,2를 해놓은 상태에서 적한테 싸움을 걸고 4번을 써야되는 거네 좋아좋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무토막이구나 적인 줄 알았네 왜 있는 거야 나무토막 상호처럼 되는 게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하드코어인데 더 많이 죽지 나 진짜 그럼 애초에 처음 했을 때 하드코어로 할 걸 그랬네 다 하드코어를 가 되고 빨리 죽어서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나봐 죽었다는 걸 핑계로 잡고 싶은 마음 레벨업이 없으니까 좀 그렇다 난 버스옥까지 판타지 유저야 그리고 너무 배고파 자고 싶어 뭔가 좀 재밌는 게임을 좀 해야된대 이런 류의 재밌는 게임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지금 키우는 재미가 없고 여기 스카이림에 필적하는 괴작은 없는 건가 설치가 됨과 동시에 딜레이가 끝나기 전에 함정이 설치되니까 2,4,2가 제일 세다 진짜로 2,4,2만 한 게 없네 지금 이 무아복검은 이거 봐 더 센 게 있으니까 지금 뭐 이거 여기다가 속성 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날 죽인 녀석은 죽이고 사라졌네요 2,4,2로 들어가는 데미지 생각하면은 어지간한 적들은 다 죽일 수 있겠다 그럼 만화 소비 감소템도 필요하고 적이 없다 적을 소환해야 되나 내가 자서 나의 수면으로 적을 소환해야 되나 그냥 무기 들고 안전하게 한 대씩 때리는 게 최고야 솔직히 말해서 괜히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 원거리에서 뭐 발사한다던가 적을 뭐 홀드 시킨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방이 많이 비었는데 이거는 좀 사냥을 해야 되는데 밖에 자더라도 사냥할 데가 없네 소환의 의식을 해야겠다 나와 얘들아 나타 나려보나 여기서 전직하지 말고 그 네크로맨싱이나 배우러 가야겠다 그게 맞겠죠 아마도 돈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어 나왔네? 좋아요 오 야 뭐야 왜 여기있어 잡았고 쟤네 뭔? 어 쟤는 궁수인가? 이 게임에 궁수가 있었어? 없지 않았나? 뒤졌다 쏘고 있는 거야 뭐 아무 표시도 안 나 뭐야 스테미노는 하나도 안 달아 얘랑 어딨어요? 여깄다 아 이게 뭐야 이정도로 부족해 더 더 데려와 더 데려와 난 더 자겠어 더 데려와 춥고 배... 춥고 목마른 거 같은데 위에 정 나오면은 무조건 2번 먼저 놀라야겠다 바로 맞진 않는 것 같고 물을 매긴 다음에 왜 좋아요 자자 좀 추워도 상관없어 자 안 돼 이거 하지마 부쳐 서지마 적을 원해 아침까지 자면 또 안 춥나봐요 그냥 추운데로 자 더운 것도 아니고 은둔자라는 건 내가 들었는데 은둔자가 네크로맨서인지는 몰랐네 신기하네 뭐야 안 나와 벌써 여기 오링이야? 실망인데 신발도 없어 개거지야 뭐야 쟤네 어디서 나왔어? 몇 마리가 나온거야 어 잘가 이게 마법사다 어 쟤 존나 치사 아이 쟤 쟤 너무 치사해 어 왜 그렇게 잘 싸우냐 공수가 오우 잘 써워 덕분에 얻어가는게 많구만 아 뭐 모자도 없었네 이게 모자인줄 알았네 머리카락인데 엄청난 엄청난 머리카락이야 저기도 있네 와 대박이다 아이템 거만 올려 좋은검 없니? 여기와봐 아 야 잠깐만 2번 누르고 불렀어야 되는데 경직도 안들어가는거면 충격이 그냥 아예 없구나 지금 무기가 데미지만 28일 있었지 어 아니네 잘가 어 그거 너무 좋고 단 1원도 낭비할 수 없다 전부 다 갖고가서 판다 어 이거 진짜 많이 나왔다 이번에는 도적 저정도는 나와줘야지 내 말이 나와줘야지 어차피 마 없으면 한방인데 두방인데 네 드디어 함정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문서 사용까지 배워가야되는거가 내가? 그 주문서 없이 마우쓰는거까지? 그래야 될거 같은데 주문서가 너무 이득보는게 없어 사용용이네 하이요 만화소모 감소해주는 주문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주문서네 더 빠른 파밍을 위해서 레벨업을 할지 아이템을 사서 소모량을 줄일지 그걸 봐야되네 아유 구민든다 아이템은 사실 300원이면은 다 풀템포 나오잖아요? 가져갈게 없어 너한테는 은근히 돈 되죠 이거? 이건 하나 두자 활은 활이 나왔냐? 참 나 골 때려 참 아 팔라든 뭐 겁나 비싸 전기구 안쓰죠 이렇게 보면 또 꽤 많이 모여 150원 이거는 역시 장비를 맞춰야겠지? 지금 내 상황이면 장비가 크게 의미가 없다 비켜 비켜 마법사가 나가신다 이동속도 플러스의 만화 소비량 감소 이거는 이제 스태미너 감소가 있어? 스태미너도 좋지 근데 검은 모자지 역시 마옵사는 그쵸? 불내성 있네요 아 너무 좋다 40%야 두개만 있어도 신발이 없어도 40%네 지금 150원 있죠 갑바 바꿀까? 저쪽거보다 훨씬 좋네 지금 갑바 내꺼 얼마나 해 갑바 꽤 비싼거거든요 변태 됐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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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색깔 좀 안올리... 와 멋있어 이게 법사다 머리는 도둑놈이지만 마음은 법사 이거 표시 안 뜨네 그냥 아예 한 뭐 1정도는 감소해 주겠죠? 만화 소비량 임계천수... 어 야 왜그래 자고 가라는 뜻이었구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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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지 내 손이 나를 절제시켜주네 자야 되니까 다 꺼져 물 두... 두 번 채우고 호로록 자고 일어나서 가면 된다 이제 땅바닥에 자는거 같은데 그냥 대고픈거는 운명이야 두 시간만 자 진짜 잠을 많이 자게 한다 이 게임이 법사를 하고 만화가 곧 힘이니까 만화 최대량을 어떻게 회복시키지? 명상... 메디테이션 그런거 해야되는건가? 저 무기 어디갔어요? 잠깐만 어? 무기가? 어 잠깐만 무기 없는건 안되지 ㅋㅋㅋㅋ 내가 낀거까지 다 팔아버렸나봐 미쳤다 정신을 잃었다 아 밥은 먹어야지 밥은 이거 먹어 그냥 소중놈들 소중놈들 별로 음식을 안줘 뚜껑이랑 신발만 끼면은 50%다 그럼 4만 드는거네 4 와 진짜 좋다 저기 너무 없어요 주변에 뒷문으로 나가야되나? 진짜 마법사다 진짜 진짜 리얼 마법사다 주문책 하나밖에 없어 주먹으로 싸워야돼 근데 이 마법이 모든 종족한테 다 잘 통하나? 마법 내성을 가진 애들이 있을텐데 애들 어떡하지? 그리고 궁수 상대로는 그냥 근접전을 해야되네요 뭐 붙으면 궁수가 칼로 수압해서 덤빌거 같긴 한데 어휴 아휴 이걸로 아홉사가 되긴 했네 다음 맵에 가야되나 화염 방사함 없지? 내가 안 배웠지 이게 다네 다른 스펠과 같이 사용하면 이득을 본데 지랄 개.. 개소리하고 있네 아 이거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책이 책은 못바꾸지 책은 못바꾸고 데미지가 들어가긴 해? 이거 시험하다가 죽겠다 진짜 마나 오면 쓴다는데 오면 솔직히 쓸만하죠 다른거 소비량 생각하면은 다른거 소비량 생각하면은 데미지가 뭐 들어간다면은 너무 가져갈거 없는데 예전에 캐스트 깨면 거인 나왔었는데 거인도 안나오고 사슴은 별로 주는거 없잖아 사슴은 주는건 비싼데 드랍률이 너무나지니까 드랍률이 너무나지니까 펼치됐을라나? 근데 나 저거 이길 방법이 없는데 생각하니까 일단 해봐 어떤거 없어 име지 ress敬기 아 두개나 안되지 두개나 안되지 이게 안덤벼 너 덤벼 해야 돼 때릴 게 없어 이거는 나의 이 어 너는 그냥 건너오냐? 나는 안 되는데 여기 와봐 어 안돼 잠깐만 너 내 만화보다 체력이 많은 것 같다 착하게 지내 와 웃기지마 경직도 안들어가 미친놈이 못 이겼다 이거 2-3 쓸 수 있니?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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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이거 봐주는 거야 나? 그럼 고맙고 내가 심심하게 감사의 말을 와아 진짜 세다 사슴은 사슴은 여전히 세 뭐 죽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다 패치된 것 같긴 한데 사슴의 저 비정상적이 강하면 패치가 안돼 영원히 안될 것 같애 제작자가 내 생각에는 사슴성의자야 말이 안돼 너무 양아치잖아 빨리 뭐 나왔으면 좋겠네 차라리 무기가 필요한데 사슴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멍청한 짓이었어 근처에 나왔겠죠? 진짜 안나왔네 가끔 나와서 너무 화나 이렇게 안나오면은 내 이해하겠는데 또 나올땐 또 나온단 말이지 나무죠? 나 뭐 괴물인줄 알았네 무슨 버섯괴물인줄 알았네 아이 강한 던전을 가버릴까? 마법을 믿고 근데 마법이 평등하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데 마법의 저 강함을 내 생각엔 유령선에서 정리될 것 같은데 이 수준 강함이면은 뭐 도적도 센 녀석이 있고 센 녀석도 먹히긴 했는데 도적은 세봤자 도적이지 아이 불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이거 황토벌레밖에 못 벌잖아 이러면 사슴은 너무 변수가 많다 아이 변수 많으신 분 왜 자꾸 눈파에 알짱대세요 열받게 이씨 이씨 칼로 갈아차가지고 죽여볼라 진짜 한번 해 안되서 화나서 안되겠어 뭐야 왜 칼 안돼 왜 칼 안돼 이삼 됐잖아 됐잖아 왜 안돼 뭐 이게 대면은 뭐 이게 대면은 뭐 이게 대면은 뭐 와 두 대는 절대 안된다 야 도망까지 간다고 뭐 너무한거 아니니 너는 뭐 스테미너가 무한이니 아 난 못 올라가니 뭐 저걸 올라간다고 오 역시 아우노도 무적의 존재 인정합니다 당신이라면 올라갈 수 있죠 와 나 내려다보는것 봐 너무 싫어 장비 수리까지 싹 다해 무기는 없지만 지금 밝은 날에 싸울거야 나갔다 나갔다 뭔진 몰라 나왔다 어이 거인이 나오네 나 이벤트 안봤는데 왜 나와요 야 에바잖아 으 잠깐만 잠깐만 타임 와 너 너무한거 아니냐? 충격이 없어 충격이 없어 나 거의 prank 거의 최종 수준인 몬스터인데 에이를 막은거 아니하나 우와 2연타면 막아도 그냥 날아간다 나 어우야야야 왜 ... 왜 그래 왜 그래 야 아니잖아 너의 덩치를 생각해서 좀 천천히 와줄 수 있지 저 덩치로 같은 보폭이라고? 돌진하면서 때리면 맞는데? 저거 사슴 내려오고 있는 거야 저거 지금? 지금 왜 못해 나라면 할 수 있어 못하긴 뭘 못해 덤벼봐 들어와봐 와아 너무 세다 너 야 그걸 왜 써 얘 못 이길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스카이림 거인 잡도 재보자 무기가 없어 잠깐만 야 잠깐만 너 너 올라올 수 있어? 못 올라오지? 올라오네? 잠깐만 나는 못 올라오는데 왜 너는 올라와 뭐하자는 플레이야 우와 그거를 내려쳐서 죽인다고? 아니 거인은 안 되잖아 야 어떻게 거인이 랜덤 인카운터로 나와 여기 산책하다가 이거 최초에 봤던 그거다 만신해가 되어 바닥에 쓰러집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고통맞자 사라질 때쯤 무언가가 당신 옆에서 당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차가운 음성갑게 고통의스러움은 이까지 전해집니다 살아있냐 대답해라 사실 함정을 본 순간부터 죽길 바랬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 그냥 죽는 게 좋았는데 이게 어디야 만화가 없어 가방도 없고 저기요 아저씨 저기요 저기요 날 도와다오 힘이 필요하오 아 이거 필요없어 저장구가 낫겠죠 없는 거 봐 지금 낫죠 수영량도 35면 나쁘지 않고 근데 잠깐만 내 가방은 여기있다 여기있다 미친놈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나를 왜 살렸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 전부 획득하면 가방 먹어지죠 혹시 날 놓아주길 바랬다고 이 끝나지 않는 지옥 속에서 네 면상을 또 봐야 된다니 나 이거 이불 깔개도 없다고 지금 가죽 두 개도 없다고 명예로운 죽음이었는데 이 게임 최강의 몬스터 거인에게 명예롭게 죽을 수 있었는데 야 근데 진짜 스카이림이랑은 급이 다르긴 하다 나보다 빠르고 언덕 잘 올라오고 공격 모션도 다채로워 엘더스크롤 6에서 거인 저렇게 나오면 진짜 끔찍하겠다 여기 나 기억났다 클났다 여기 진짜 쓴 놈들이 있는데 드디어 보내주는 거냐 나 저승으로 나 어떻게 만화가 없냐 이거는 법사를 나중에 해야 돼 저 녀석 나오죠 독뿌리는 앤데 도망가겠습니다 법사를 좀 나중에 해야 돼 초반에 하기에는 너무 미치약해 살짝 틈을 주고 있는데 안 덤비시겠다 어 덤비네 아 이미 늦었어 다 먹었어 기회를 줄 때 빨리 나를 죽였어야지 나도 편해질 수 있었는데 사실 적을 기준으로 이동하면 되죠 이쪽이었나? 횃불 내려놔 아 참나 얘네는 다리 길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다른가봐 아 사슴도 그렇고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시점에서 얘네는 못 올라올 수가 없는 거네 야 근데 진짜 처음 할때보다 더 고쩌나는 것 같네요 처음 할때는 솔직히 좀 쉬웠는데 하도 어렵다는 글이 많이 달려서 쉽게 했는데 더 못하네 이거 안 팔리니까 버려 만화가 없고 뭐 무기도 없고 어떻게 살라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 뭐라도 좀 내놔봐 몽둥이라도 만들 걸 그랬네 나무 나무 난 왜 몽둥이도 안 만든 거야 이거 크래프팅이 되는 게임인데 심지어 세 내가 킴 무기보다 쎘던 것 같은데 빠르잖아 빠르잖아 나 이렇게 구린물끼고 있었어 그럼 이것보다 약함 끼고 있었어? 야 이제 침낭만 있으면 되는 건가? 가죽 두 개는 못 구하지 여기서 룬에 대한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룬 기술이 룬 강화를 하면은 룬 랜턴 콤보 룬 랜턴 콤보가 있고 랜턴으로 콤보를 해서 뭐해 번개발사를 시 안하면 번개발 데미지가 증가한다 번개발사가 안 돼 초록주황이 안 돼 파랑보라 뭐 대충 뭐 덫 설치하고 폭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양손검에 독촉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솔직히 재미없죠 저런 건 필요 없고 빨리 그 네크로맨서한테 가야겠다 어차피 나는 살았으니까 내 삶을 아껴서 네크로맨서한테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돈을 잘 활용해서 마을을 들렀다 가야겠는데? 마나가 너무 없다 너무 심했다 진짜 무기 받아서 팔걸 길이 어디야? 아까 그 건물 보고 위주로 이동하면 되는데 내가 붉은 저거에 눈 팔려가지고 일로 와버렸네 그냥 저쪽으로 가면 됐나? 아이템 좀 줍게 해주지 상자 같은 거 쟤네랑 싸우는 건 조금 못 빤 것 같고 어 너 어디지 진짜? 여기 어디야? 비질파일런은 보이죠? 근데 이 비질파일런이야? 이 비질파일런 비질파일런이 아니네? 여기네 그러면은? 여기쯤인가보다 여기서 그냥 강 따라 가면 되겠네 일로 가면 되겠네 저번 회차까지만 하고 접었으면 나는 초회차 때 거의 안죽고 깬 걸로 딱 예쁘게 마무리했을 텐데 이거를 무덤에서 꺼내서 치욕을 맛보네 개죽음 나가면서 명예로운 죽음이었는데 처음에 유령한테 죽은 건 유령이 쎘으니까 명예로운 죽음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유령은 쎄니까 근데 그거를 또 부활해서 하드코어에서 딱 죽고 끝났어야 됐어 그걸 부활해서 사슴한테 죽고 사슴한테 죽고 거인한테 죽고 아 거인은 명예로워 거인은 인정이야 거인을 이길 정도면은 사실상 뭐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인은 사실 풀템이 나와도 이 게임 최고의 아이템으로 돌돌 말아도 약간 비벼지는 수준의 강함이거든요 거인은 거인은 너무 과했지 거인 반피 깠으면은 인정 인정 인정이야 인정 인정 인정이야 와 상인이다 여기서 상인을 만나네 마을 바로 앞에서 저기요 저기요 뭐 팔아요 아직 너무 비싸게 판다 아 그건 아니야 잘못 눌렀어 미안해 뭐 살 거 없잖아 이거 살 수도 없고 가죽 두 개만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붉은 사슴 말고 그냥 일반 사슴은 없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잡아먹혀줄 일반 사슴은 없는 거야? 나를 잡아먹을 사슴만 있는 거야 식인 사슴만 있는 거야? 식인 사슴만 있는 거야? 너무 무자비하다 아 이걸 왜 썼나 했더니 내가 알킬을 항상 그걸로 생각하고 써서 그렇구나 알킬 비워야겠다 알킬 쓰면 안 되겠다 이게 원래 그 스카이림에서는 무기 들 때 저거 쓰니까 그 생각하면서 썼구나 아... 어리석었어 뒷문으로 나가야겠다 한숨 자고 마홉사 세 번째 직업이 그... 차크람을 쓰는 거 아까 2,000원짜리 그게... 그게 주문이 뭐지? 차크람 쓰던 녀석 전툼 마홉사 같은 놈이라고 써서 썼는데 운둔자 말고 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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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는? 수도사가... 수도사가 아니라 철학자네 초당 만화를 0.15 회복합니다 아... 차크람을 던져서 싸우는 놈이야? 그게 마법사야? 차... 차크람 난무 뭐야? 장난하는 거야? 근데 만화 지속... 회복이 있네요 어 이건 되게 좋네요 나는 저게 그... 은둔자한테 있는건줄 알았는데 아... 은둔자는 내성효과를 주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 뒤로 돌아가야겠다 무한동력 하려면은 마홉사를 해야되네 어떻게 움직이는거지? 잠깐 내린 사이에 움직이는 법도 까먹었어 그냥 전직만 시켜놓고 철학자로 아니 마법 데미지 늘려야 되는데 그럼 천백원이나 있어야 돼 이거 너무 비싸 던저를 자유롭게 깰 수 있을만한 스펙을 만들고 마법사를 해서 해야되네 원래 사실 뭐 아이템이야 아이템 풀템만 있으면 전직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전직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150원 있죠? 혹시... 그 영주님한테 가면은 뭐 돈같은거 주나?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놀이사 말고 이 정도는 껴야겠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는 저 호화 텐트 무조건 썼었는데 내가 이렇게 타락하다니 이거는 이거는 아예 거쳐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호화 텐트를 썼으니까 너무 타락했어 밥도 없어 굶어야 돼 너무 잔인해 ㅋㅋㅋㅋ 현실에 나도 지금 굶고 있는데 캐릭터 따위가 밥을 먹겠다고? 넌 먹어야지 아 나 이동할 수가 없구나 여행식량이 없어서 와... 너무해 산적을 만나요 산적을 아주머니 관심 없습니다 아주머니 아유 생각 중이에요 설마 이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거야? 어 이거 선... 이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네 애초에 거절이 안되는거였네 저런 생각해서 몰랐는데 와... 이거... 넌 먹어 땐 샌드 가져왔죠 여기는 새로 간다니까 있겠지 . 에이 신발 모자 하면 70% 감소인데 마홉사야말로 진짜 돈을 바르는 직업이구나 전산 솔직히 장비 약해도 어떻게든 갈모를 세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마홉사야말로 진짜였네 레전드였네 마홉사야말로 도끼다 아 도끼가 한손도끼가 3타구나 아 양손 도끼는 왜 2탄가 이 얘기 했었구나 그래서 한 거구나 아래 저 내려가는 거 고대인의 얼굴은 못 가겠다 저기 보이죠? 개그 캐릭터 같이 생긴 거 여기 왜 적이 없지? 여기 적 많이 나오는던데 원래? 여기는 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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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이거 써야겠다 그냥 와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이거 아니지 않니? 어우 야 뒤지고 싶냐? 아우씨 이게 힘이다 모든 걸 다 회수해 아 맞다 나 아이템 아 미쳤나봐 진짜 정신 안 차려? 배낭 누나 배낭 얼마나 뛰어온 거야 대체 배낭 저기 있어 마법이 확실하게 좋다 좋아요 스켈레톤 만드는 거 해보고 싶은데 진지하게 다 전직을 해야겠지 사슴 있다 이씨 쌍놈의 거 진짜 좀 싫어 여기서 만들어서 넘어가야 되나? 음식을 음식 재료도 없네 미친 게임이 세 개는 들어갈 텐데 사슴 고기로 만들 수 있나? 와 이런 게 있어? 아 저 저 버섯 통째로 뜯는 줄 깜짝 놀랐네 나 여기 상자 있지 않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좋은 거 주세요 개 쓸모 없고요 잠이나 자자 잠을 자면 되니까 붕대도 필요가 없네 만화가 있어야지 잘 싸우니까 계속 재우니까 붕대가 필요가 없네 어이없네 아 사슴이 도망가는 게 너무 크다 아 사슴이 도망가는 게 너무 크다 저기 있네 핸드 회수하고 가비를 하나 빨아주고요 지금 너밖에 없는 거야? 장난 아니야? 밑에 딱 돼 딱 돼 어디서 수면을 방해해 어 잠깐만요 오 갈게 됐네? 고맙다 야 잘 방해해줬다 야 아주 그냥 만화도 풀인데 나 가야겠다 야 아주 황송해 땡큐 땡큐 다음 맵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공룡이 나오는 맵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근데 사실은 사슴보다 강한 몬스터는 없기 때문에 공룡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프겠다 야 먹으면서 가니까 상관없겠지? 여기가 그 빛나는 검을 들고 있는 여자애가 한 곳이죠 원래 여기서 거인이랑 처음 싸우는데 저기 진행 아 망했다 여기서 못 가는구나 망했다 나 진짜 망했다 여기서 못 가는데 갈 수 있는 줄 알고 일로 왔다 여기를 깨야 되거든요 여기 빛의 탑을 깨야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전에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깼으니까 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아니지 거인마을이죠 뭔 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래서 이러면 안 돼 이래서 어중간하게 알면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 저분은 저분도 못 이길 테고 당연히 여기 엄청 센 녀석이 있는데 저 저 저 잠깐만 저분이 왜 여기 있지? 저기요 오 멜론이다 이거 너무 좋거든요 지구력 회복을 막 올려줘서 어휴 여기 왜 계세요 열어 열어요 이 집 뭘 파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안 하네요 심지어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내 거 좀 사가 여기는 물에 독이 있기 때문에 끓여도 답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몬스터 뭐라도 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 온 거 아쉬운데 아 대체 여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지나가긴 해줘야지 물을 헤엄치지 가지도 못하는데 이게 뭔데 그렇게 아파하는 거냐 아 야야 왜 그렇게 닫혀있냐 그렇지 아싸 아 좋아요 그럼 이거밖에 안 나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블레이드 댄서를 이겼다고 블레이드 댄서가 훨씬 센데 많아서 뭐 감소해줘 많아서 감소해주는 거 나 모르고 있었어 어 검 리치 깨기네 속도도 빠른데 이거 무조건 무조건이지 이러면은 10% 감소인데 야 이거 너무 대박이다 30% 감소네 지금 이미 법사 풀세트급이네 전에 망치면이랑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사냥감도 저기 있다 이제 모자 사면 되잖아 여기다가 너무 좋다 내 것 좀 사주세요 장비가 입고 있던 장비가 안 나온 건 어유 방패 금액을 생각하니까 전혀 아깝지 않죠 잘 나왔어 이번 거 잘 나왔어 다 팔아 다 팔아 256원 그렇지 멜론 먹자 멜론이 엄청나게 1.2 올려주지 않나 1 올려주네 가베리가 0.4였죠 벌써 날 보고 지랄이네 야 넘어졌다며 왜 어떻게 굴러오는 거야 기다려 좋아 아야 왜 둘이 번갈아가면서 때려 미친놈들아 그렇지 하나 보냈고 멜론의 힘이 있다고 내겐 죽어 죽어 강철 방패 60원짜리 여기도 내 가방이 있고요 와우 이거는 오우 너 여기까지 왔어 뭐야 자꾸 공포게임 코스브로 할 거야 하아 킹바더 하지만 방패 두 개를 먹었으니 여기에 온 값어치를 하고도 남았다 완전 이득이다 너무 좋고 쟤네는 안 돼 딜이 안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자고 나 습격해오면은 아 쟤네만 안 습격하면 되겠다 쟤네 습격해서 솔직히 도망갈 수 있지 쟤네는 도적보다는 좀 도망가게 해주니까 쟤네는 전투력을 생각하면은 도망가게 해줘야 돼 양심 있어야지 저 아 전사였으면 그냥 다 잡았을텐데 쟤네고 나말이고 법사가 너무 내가리가 없다 스테미너가 너무 없어 나왔다 나왔다 주위 한 바퀴 보고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오 오 그걸 싸운다고? 에반데 너희끼리 싸우고 싸우네 근데 저번에 안 싸우지 않았나 얘네끼리? 거의 노데미지로 잡았어 나 나 나 파밍하기를 꺼져주세요 뭐랑 싸우는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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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아니지? 아까 걔 강철 방패 든 놈이면은 나 이득 많이 볼 수 있어 저기저기저기 사람 모양이 있는거 같은데 저거저거 저거 풀인가? 쟤랑 싸우기 싫어 어 여기 또는 상인 없어졌다 어 저기 도적들 있다 그렇지 그렇지 방패 무조건이다 어 어때 어때 요 놈아 꺼져어 개사기 뭐 강철 방패 대박 뭐랑 싸우고 있네 뭔가랑 솔직히 내가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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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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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왜이렇게 많아 꺼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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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는 뭐가 나왔던건가 자네도 가져가겠네 와 이등 많이 봤다 진짜 대박 많이 봤다 여기서 자고 일어나서 돌아가야겠다 이 이상 가져가지도 못하니까 무게때문에 못간다거나 그런게 있나 무게가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이거 밤 지세도 이동하면은 시간 지나니까 너무 깔끔한데 잘 왔다 24원어치 음식으로 몇백원을 벌어간거야 대박인데 이렇게 이등 많이 볼 줄 몰랐네 전에는 돈이 너무 썩어 나니까 아이템 파밍을 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그 혈거인 방패 주워가면 70원이었잖아요 여기서 먹은 철방패가 그냥 60원이야 어이없어 더 좋은 배낭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전직을 해야되느냐 아니면 네크로맨서로 바로 가느냐 근데 네크로맨서를 배우는 마법이 뭐 상위 마법이라서 이것저것 배워야된다 그러면 전 망하죠 못 배우니까 돈 없어서 금계를 바리바리 써들고 갈 것이냐 금... 진짜 진심으로 배울거면은 적어도 두개 생각하면은 1700원 2500원 정도는 갖고 가야되네 최소한 제대로 진짜 암맘물리고 배울거면은 빅 피하 프리밍 굴대 피하 엔맘로 빅 비하 만화량도 올라가고 이제 해야겠다 나중에 모으면 되지 어차피 유령이 사는 동네를 뚫고 가야되는데 내가 강화를 해놓고 가야지 크랩 아이 시야 추가됨 함정 데미지도 찍어놓으면은 600실버짜리인데 엄청 세져서 유령도 한방에 죽이고 그러면 진짜 마법사죠 근데 번개발사가 안된다는게 너무 킹받네요 방법이 있는건가?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자 500원 이 500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지속회복을 할 것이냐 금괴로 바꿀 것이냐 사실 효율만 따지면 지속회복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니 1분만 기다려도 만화가 10정도 차면은 룬을 한번 더 쓰는건데 하지만 절대 많은 약을 늘려서 만화가 반만 올라가도 20이다 20이면은 함정을 한번 더 쓰고도 남는다 나쁘지 않죠 일단 도전자 했구요 일단 도전자 했구요 아 나 고급 룬컴보 같은거 하기 싫은데 괜히 했다가 헷갈리면 어떡해 읽어봤는데 뭐 별거 없대요 뭐 새로운 룬이 생기는게 아니라 그냥 룬을 한번씩 더 쓰는거라는데 룬을 아 세번을 사용해서 더 강하게 쓰는거라는데 세번을 언제 만들고 있어 두개만 대도 겨우 쓸까 말까인데 일단 만화는 올라갔으니까 불만없고 만화를 어떻게 찾아보자 아 차로 먹으면 되나 그냥? 혹시? 차를 찻집으로 가자 차로 먹는거면 차를 매기죠 만화는 효율성이 되게 좋으니까 엄청나게 뭐 한꺼번에 다 채워줄지도 모르고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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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다 여깄다 맞아 이거 많이 봤던거 같애 이거는 감기 때문에 많이 먹었었지 내가 만들었어 해초차네 색깔이 딱 체제장이 늘고 있는거니? 설마 그게 다 올라간거니 15 올라가는게 다야? 개쓰레기 아 나 모자나 살걸 아이씨 200원밖에 안하는데 모자는 그럼 던전을 하나 클리어하고 아 억울해 모느님을 버르고 야 근데 저 엠메카르 도적이 진짜 많이 주긴한다 60원짜리 왕패가 사기네요 나 어떻게 한번 왕복하고 왔는데 뭐 는거 없어? 적이라던가? 적이라던가? 산적이라던가? 도적이라던가? 저 사슴은 무시해야겠다 괜히 건들어서 득볼게 없네 여기서 거인 나오는게 너무 혐인데 거인 나오면 뭐 죽어야지 뭐 도망갈수도 없을거 같은데 골을 보니까 10원짜리 왕패 아 허어어 좋은거 가지고 있군 이것도 사두면 좋은데 돈이 너무 없다 안쓰니까 넘기고 아 나 물을 안 떠왔네 됐어 법사 장비가 저렇게 중요했구나 야 근데 블레이드댄스 어떻게 한 마리에서 이 검이 딱 나왔냐 드랍률이 전에 했었을때 생각하면 높은거 같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번에 나올정도 아니었던거 같은데 감기야긴 하나 더 먹을래? 심심한데? 마나 마나 아주 마나 량 많구요 저 녀석 상대로 한번 시험을 해볼까 유령 상대로 유령한테 어느정도 통하는지 여기 유령이 더 셌던가? 에이 설마 어이 잘가 겁나 약하네 이렇게 약하지 않았던거 같은데 이게 내가 센건가? 돈 될만한거 다 털어가지 일단은 어 이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해골도 그냥 다 확 그냥 막 뭐야 상자가 있었어? 아싸 대박 보석나움 어 신발 자동으로 꼈다 신발 내가 신는거 아닌데 유령초 유령초 나이트아이 아 번역이 변한건가? 나이트아이는 뭐지? 내가 나이트아이라 그랬는데 방금 나이트아이 나이트아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잖아 와아 보이지도 않는데 찾아갔어 과거의 기억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 다퀴쳐갈게 없잖아 다퀴쳐갈게 없잖아 이건 뭐야 아까정도의 해골이면 솔직히 문제없을거 같은데 방금부추 잘가 오 괜찮게 나오는거 같기도하고 근데 별로 주는게 없다 유령이 확실히 트 트 어디감? 어허허 하늘로 승천했어 어 40원이다 대박 아 대박 벌써 초과됐다고? 에반데 아 이거 빨리 만들어야겠다 음식 소금이 별로 없네 더 있어야돼? 여행식량 하나 둘 어 됐다 딱이네 자고 가면 되게 앉아도 되겠다? 저기다 좀 올려주세요 저 만화석독 해가야 되는데 곡괭이를 함정으로 쓴게 좀 크게 오네 좋은거 안준다 그러니까 바로 보석 주는 것 봐 갓게임이야 어떤 게임이던 전사가 쉽네 마법사가 센데 센데 어려워 이상한 게임이야 이 이 이질감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이죠 결정이었던거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센거다 거인은 그러면은 마법을 그렇게 막고도 멀쩡했는데 거인은 진짜 괴물인거야 저기 보이네요 멀리 가벨이라도 좀 챙겨서 먹으면서 가야되나 아 다 폴이구나 아싸아 아싸아 열심히 달려 더 무거워지기 전에 마을로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나 너무 먼데 마을이 와아 요리 내밀 필요없잖아 이거 화살 안팔리잖아 다 버려 다 버려 쭉쭉 가자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 아 되게 재밌다 아웃워드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참 재밌네 명작 게임이야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이렇게 명작인데 왜 아무도 안해 참 참 이상한 게임이야 고고 흔한 버섯 부패함 쟤한테 덤볐다가 죽진 않겠지 쟤한테 덤볐다가 죽진 않겠지 아 근데 좀 자야겠다 스태미나가 너무 떨어졌다 마나가 있어서 자고 싶지 않은데 스태미나가 없으면 크지 스태미나 자체가 지금 통이 낮은데 저렇게 까이면은 몇 번 구르면 끝이라는 건데 다크솔 좀 바로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감기약도 좀 만들어야겠는데 냄비도 있겠다 주변 한바퀴 두르자 진짜 없네 고고고 야 전이랑은 무기도 강하고 마법도 있고 어 순식간에 엄청 세졌다 이게 강해진 편차로만 보면은 엄청난데 그냥 쳐들어갈까?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도로하기 귀찮은데 이렇게 강력한 데가 보석도 있고 거기 상점이 있었던 거 같은데 거기 할머니가 상점했던 거 같은데 할아버지가 은둔자고 갈 수 밖에 없구만 이렇게 된 인상 갈 수 밖에 없구만 가베리도 있고 법사가 좋다 법사가 좋다 근데 멀티하면은 좀 안 맞긴 하겠네 법사는 자면은 자면은 진짜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데 전사는 굳이 안 자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싸워도 되니까 전사가 너무 만능이야 너무 사기야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깡패고 뭐 뭐 법사는 따로 장비 필요 없겠지 주문서 주문서가 더 필요 없겠지 뭐 있어도 뭐 스와프에서 쓰면 되긴 하는데 괜찮겠지 근데 갔다가 지하에서 살해당하고 진짜 죽어 하드코어라서 그러면 저는 또 킥탑 안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포기하던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번에 승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와 그래픽 좋다 아 자꾸 알키 누르네 본능적으로 스카이림 중독이야 심지어 컴퓨터 바꾸고 스카이림을 안 깔아놔서 반년도 넘게 스카이림 안 한거 같은데 반년을 안했는데 중독일 수가 있는건가 지금 무슨 이게 무슨 경우지 너 잠 많이 잤는데 왜 또 졸려해 아 잠을 많이 자서 스테미너 소모가 더 적어진다 오오 인정 마나가 안차니까 약간 그 느낌이 드네 D&D 게임에서 주문 메모리얼에서 쓰는 느낌 이번에야말로 돌파해내겠다 양성광 특제도 바를 수 있었나? 문제 없겠지 이제 지금이라면 지금이라면 띄어도 돌파해도 되고 아싸 물주머니 어 좀 밑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줘버리네 대체도 좋은거고 비싼거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렇게 안나오면은 불안한데요 한꺼번에 나올까봐 뭐 한꺼번에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써야겠다 마읍 하나 발라 예쓰 예쓰 발을 필요도 없을 정도 들이 세다 꺼져 진짜 세다 이게 법사다 이게 법사다 이게 마법이다 겁나 세고 여기는 9분이 계시는 곳이죠 저기요 어디까지 가세요? 거기까지 가시면 어떡합니까 강특제 나왔다 와 이렇게 셌구나 안녕 어 둘이네 으응 아 잠깐만 왜 한 명만 맞아 우와 너 체력 왜 이렇게 잘 달아 뭐야 와 진짜 쓰다 그냥 무게 초가요? 버려 이런걸 들고 다녀 먹어 안초가 있어 가 무거워도 그냥 참고 견뎌 어떻게 가는거였지 여기 엘리베이터였나 저거 엘리베이터부터 내리자 괜히 건들지 말자 나도 한정되는데 능력이 이거 올라가 이게 이거겠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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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칸은 안가 나갈거야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상관없겠지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쇼컷 안 열어도 근데 하드코어에도 죽을 확률이 있는 것 뿐이지 완전 죽는게 아니라 좀 깬다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런거 아 앞으로를 생각하면은 무게가 좀 그러..그러니까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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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광택제도 있고 돈 대면 좋겠는데 아 500원까진 안 되겠지 그래도 권총새우도 있고 이제 권총새우도 상대가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아 맞다 내가 마법을 배워야 되니까 더 많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잘못했네 저 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빨리 가봐야겠네요 나 목말라? 먹어 물 물 3잔이나 있다 물 마시니까 무게가 맞춰졌어 저 탑이지 저 탑 시체에 대해 저분이 왜 길바닥에 있지 좀 더 찌그러져 있지 않았던가 아 미친놈아 그만해 도와줘 도와줘 조류군 어 치킨도 같이 와 동맥 맺고 닭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구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녀 움직이면은 근육이 근육 때문에 이제 잡내가 난다 멧돼지 잡내가 난다던가 그런게 있잖아요 얼마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을 잡아먹을라 그래 닭은 날갯짓 하면서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풀 뜯어먹으면서 저런을 먹어야지 아 안녕하세요 엑셀렛 카바를 다섯 바람이성 열정 분노관념 네명 바람에 존중하는 모두에게 지혜를 공유한다네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만화 밀치기 아무런 피해주지 않지만 전방의 넓은 범위에 강한 충격을 발휘합니다 이거는 내가 전에 배운거네요 바람부여 3분간 근접무기의 충격과 공격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시전자의 스태미노 소문량이 증가합니다 지면에 마흡진을 생성합니다 특정 스킬을 마흡진 안에서 시전하면 추가효과가 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걸 600원 주고 배워야돼? 너무 싫어 와 신발은 지금도 쓸만한거네 일단은 돈부터 함정으로 싸우니까 이런건 다 필요없죠 돈 많이 있네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지갑 다 털어야지 아무것도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돼 돈도 필요없죠 솔직히 말해서 보석은 아직 아껴둘까? 어차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팔고 아 사실상 이제 400원 있는거니까 아우드요? 아우드 아우드워드는 다 하긴 했는데 마법사 한번 해보고 싶어 다시 깔았습니다 700원을 더 모아야된다는건데 여기서 이게 마리아 반기야 마라가 좀 있으니까 좀 싸우다가 수구리 해야되나? 아 신발은 바꾸자 신발 바꿔서 마라 소모량을 더 소모량을 또 저기 감소시켜주죠 한국어가 생각이 안나네요 뭐 40% 까지 감소 되니까 신발만 아까도 저기요 학사의 지방이 이것도 내놓으세요 그냥 이거 하자 육시 성능은 떨어져도 방값으로 만화를 쓸 수 있는데 뭐 걸을 이유가 있나 아 800원 모아서 가면 되지 뭐 근데 800원 모을 만큼 나오긴 하는 거야 몬스터가 여기서 여기는 몬스터 다 잡아도 800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 내가 알기로 저쪽에 강택자랑 가베리 와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저쪽에 던전에 저기로 가서 도륙을 좀 해야겠네요 몸통 20% 머리 신발 10% 무기 10% 딱 50%네 열심히 모아서 한번 스켈레톤 소환 해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마법사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켰는데 스켈레톤 소환이라니 빼놓을 수 없죠 그정도 있으면 그나마 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위에는 뭐 없냐 강철 방패에 든 도적이 좀 있어야 돼 한 10마리만 있으면 금방 모으는데 진짜 순식간인데 정 없으면은 또 옆 동네 가야 된다는 거 아냐 새로운 맵으로 저는 해골 소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네 미친놈이 야 이봐 음 잘 가고 아 10원 나왔죠 딱 10원 80원 해야 되죠 웃기지마 10원도 안 나왔죠 저거 다 합쳐도 아 10원은 나왔겠구나 가죽이 있으니까 11원 12원? 12원 14원은 나왔겠네 왜 그래 놀랐잖아 아 깜짝이야 놀러킬 거야 와인 와인 저거를 열기 전에 와인 어 다행히 여기서 꽤 나올 것 같은데 어휴 아닌가 황금상자 엄청 늦게 열리죠 기대되죠 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40원까지 있네 좋아요 네 그때 설이 철퇴가 있었죠 엄청나게 강력한 근데 지금은 가면은 털릴 것 같기 때문에 사실 킨지 얼마 안 됐습니다 킨지 얼마 안 됐어요 새로 캐릭터 만든지 심지어 하드코어 모드라서 세 번째 캐릭터입니다 세 세 명째예요 오늘 하루만 세 명째 꺼 아까운 줄 알아야지 아 진짜 800원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한데 진심으로 600원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겠지 마술을 올려서 11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500원이 문제네 잠도 자야 되니까 저기 아줌마저씨 집에서 가겠습니다 르르르르르 한국어 안 나와 돈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공식 한가라가 됐다는 게 얼마 좋습니까 버그 그 화면 깨지는 것도 없고 울트라도 지금 돌아오고 있죠 화질 지금 울트라인 상태입니다 전이랑은 훨씬 나아요 연보다 비교하면 솔직히 냄비는 있어야 되나? 냄비 없어도 되지 않나? 아 혹시 모르니까 냄비는 갖고 있자 아 50원 부족하네 30원 딱이다 전직하고 일단 돈이 무게가 나가니까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못 배우겠지 뭐야 이거 해야 돼? 아래 거 배워야 배워? 그러면은 600원을 더 600원을 더 모아야 된다고? 아 웃기지마 이럴 거면은 옆 동네 갔다 왔지 거기는 만화 소모 그것도 있는 아니다 이거 표노가 앉아 왜 미쳤어? 정신 못 차려 아 이거 침대가 있네 아 이 침대는 내꺼이 아니구나 하긴 남의 집에서 자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켠지 얼마 안 돼서 속속무기를 못 구했습니다 찐따예요 3시간 자고 플레이 사냥 좀 하다가 들어가서 아이템 좀 파밍하고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무기가 속속무기예요 이거는 뭐 좋은 무기는 아닌데 만화 소모량 감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법 위주로 싸우면 좋죠 근데 번개발사가 되야되는데 왜 번개발사가 안될까 써있는거 상으로는 4번 2번 누르면 되야되는데 숫자키로 지금 번개를 발사하고 싶은데 약한 녀석한테 한번 써볼까? 만화량도 많고 만화 몇이야? 100인데 절반인데 100이야 이번에 그 예전에 에보니 워리언 지금 가면 아마 숨도 모실 겁니다 저기 닭 니가 잡아먹었니? 덩어리야? 이거는 얘한테는 못 써보겠다 너무 세보여 와 너 두개 밟아도 그거밖에 안 달아? 미친놈 아니야? 어우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너 왜이렇게 세냐 잠깐만 좀 심하잖아 아 경직이 두번 치면 들어가야지 도적은 한방이면 들어가는데 아무리 덩치가 있어도 그렇지 너무하잖아 그거는 경직이 들어가야지 나도 뭐 다음 마법을 쓰던가 준비를 할텐데 다음 마법을 쓰고 아침에 갑시다 룬을 한번 더 써놓으면은 얘가 마법에 걸리고 마법이 걸렸을 때 다음 마법까지 걸리면은 이제 사실상 무한 쓰러뜨림이 되잖아요 그런 약간 얄팍한 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쪽도 못 썼죠 지금 마른 버섯밥 빨리 먹어 빵도 먹어 먹을게 없다 먹을게 없어 좋아 좋아 그러게요 좀 강한 녀석이라서 근데 왜 저런 녀석이 입구에 있지 예전에는 진짜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은 건들면 안되겠다 이 생각했었는데 입구에서부터 난리네 저 녀석은 저 녀석을 이용해서 잡아볼까 저 녀석을 권총개한테 데려가서 와 근데 너 거기 서있는거 진짜 너무 양심없는거 아니니 아무리 생각해도 눈이 온다 눈이 와 눈이 와요 눈이 와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물 어차피 끓여마시면 되고 나무나 한번 캐서 캠프파이어 준비나 해야겠네 여기 상자도 있네 여기서 거주한다고 치면은 대체 몇 날 며칠을 살아야지 저거를 배울 수 있는거지 네크로맨싱은 하이에나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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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요 밀쳐 이씨 어이구 야 미친놈인가 둥글게 한번 해 오 야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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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이게 마법이야 미기한 녀석아 미기한 녀석아 최법이구만 나 체력량이 너무 없다 근데 인간적으로 마법이 많이 써지긴 하네요 이제 아싸 아싸 누나리다 어 나 여기서 묻혔던거 아닌가 저번에 췄대 근데 이거 게임 세이브 되긴 하는거죠 아까 두번째는 내가 안 죽었는데 그냥 했거든요 불안한데 뭔가 갑자기 튕긴 다음에 어 세이브가 안된대 이거 아니지 아 그럼 안됩니다 망합니다 어 저기 저 괴물맨도 있네 아 쟤네는 좀 무서운데 하지만 무서워도 잡아야된다 어어 야 뭐야 여기까지 오면은 일로 오다가 일로 오다 밟고 라나? 일로와 왜 안 덤벼 함정으로 셋다 죽일거야 일로와 야 너무 안 던다 너희 참 그건 아닌거 같다 야 내가 졌다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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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가 없습니다 아니 네크롬에서 스킬 뭔데 찾아와야겠다 인터넷 좀 아 도저개한테 전했었던 눈을 쓰고 그 마술을 쓰면은 그 걔 이름 뭐죠? 유령 있잖아요 그게 파랑색 유령이 나오네 보라색 유령의 파랑색 버전이 나오네 다른 건 안 나오고 건방 건방 유령이 나오네 그래 뭐 이 정도면은 뭐 못 봐도 상관없지 근데 번개 쏘는 게 뭐지 나 번개 쏘는 건 모르겠는데 번개 쏘는 거를 좀 관찰을 해야겠는데 주황색을 하고 주황색 초록색 하면 나가는데 왜 난 안 나가 나는 왜 안 나가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데드 데드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 근데 진짜 번개를 못 쏜 건 이해가 안되네요 번개를 한 번 시도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유감이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엔딩이 아직 없대요 엔딩이 언젠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 다음에 엔딩이 나와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때 한 번 제대로 하드코어로 하지 말고 아 솔직히 하드코어였어도 저번 회차 죽은 거 생각하면은 초회차 생각하면은 볼만 했는데 하... 많이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 엔딩이 생기면은 그때 완전 진지하게 해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엔딩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번개가 안 나오는 이유도 아직 모르겠고 버전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접 궁금 즐거 двух JO